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렸다. 자 이제는 가볼까. 자네는 밥상을 들고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는 문을 열더니 한 손에 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당승무는 손에 밥상을 든 채 그의 뒤를 따랐으며 소부리는 다시 열쇠를 채우더니 뒤뜰을 향해 걸어갔다. 빙장에 있는 방은 모두 컸지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으며 전포의의 부하들도 몇몇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사방이 어두컴컴한 것으로 볼 때 마치 빈 집과도 같았으며 개의 뜰을 지나왔지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계속 뒤를 살피며 한동안 걷고 있을 때 소부리가 갑자기 불을 끄며 당승무를 끌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간신히 보이는 그 사람의 책으로 보아 바로 빙장의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매우 신중한 걸음으로 뜰을 지나 서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소부리는 등불을 내려놓은 다음 당승무에게 눈짓을 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당승무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아갔다. 서쪽 문 밖엔 조그만 개천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작은 집들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늙은 노인은 심상치가 않은 듯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부리는 남의 뒤를 미행해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뒤를 따르면서도 암암미의 몸을 숨길 수가 있었으며 상대가 발을 멈추고는 즉시 당승무에게 손짓을 하며 숨도록 하였다. 늙은이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껴지민지 다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급히 몸을 돌려주의를 살폈다. 소부리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중에 당승무에게 지시를 했으며 마치 번개처럼 몸을 날려 벽에 붙었다. 상대가 걸어가면 그들도 따르고 멈추면 그들 역시 멈췄다. 이렇게 되자 늙은이가 아무리 교활하다고 해도 자기의 뒤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그 늙은이가 갑자기 몸을 쭉 펴고 좌우를 한번 살피더니 마치 비호처럼 지붕 위로 몸을 날리며 즉시 사라져버렸다. 소부리는 급히 몸을 돌려 당승물을 향해 나지기 소리쳤다. 어서 저 노인의 뒤를 쫓아라. 말을 끝냄과 동시에 그는 즉시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자 하나의 까만 그림자가 십여 장 밖에 있었다. 소부리는 내심 놀라며 암암미의 생각을 굴렸다. 저 사람의 경공이 이처럼 대단한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가 노인 차림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뒤를 쫓았다. 하지만 당승무가 소구리의 뒤를 따라 지붕 위로 몸을 날리고 다시 땅에 내려섰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당승무는 비록 소구리와 경공을 비한다면 차이가 많았지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 쫓아갔다. 이때 숲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나오더니 당승무를 향해 손짓을 했다. 당승무는 그 사람이 소구리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급히 다가가며 물었다. 손옷대. 그 노인은 어떻게 쳤습니까. 소부리는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나직이 말했다. 조용히 나를 따라오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배추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숲을 지나자 앞에는 한 채의 초가질이 있었으며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이 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 두 사람은 숲 옆을 지나 순식간에 그 집에 뒤로 다가왔다. 당승무는 소부리가 점포위를 찾으러 가지 않고 이 늙은이를 따라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손오반이 바로 이 초가질 속에 숨어 있단 말인가. 소부리는 울타리 곁으로 바짝 다가가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전음인밀로 말을 이었다. 여보게.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네. 소부리와 당승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기에는 마른 풀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바로 이때. 소부리는 갑자기 쥐가 우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풀을 뒤적이는 등 마치 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소리를 냈다. 당승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 매우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소부리가 재빨리 어깨를 눌렀다. 당승무는 깜짝 놀라 즉시 처마 밑에 몸을 움츠렸다. 이때 방 안에서 가느다란 음성이 침묵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노정 자네는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심하군. 두 마리의 종도둑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 왜 그처럼 방황해 하는가. 이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30년이란 세월을 흑이총관을 찾기 위해 보냈는데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시 가느다란 음성이 약간 크게 들려왔다. 자네가 여기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가는데 사마장홍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노인의 기침소리가 들리며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사마장홍이 장중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네. 가느다란 소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점포의가 이미 장중에 1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던데 사마장홍이 장중에 있다면 점포의를 속일 수 있을까. 노인은 다시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받았다. 점포의가 지금까지 가지 않는 것은 아마 사마장홍이 장중에 있다는 것을 매우 믿고 있는 모양이네. 노인은 또다시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점포의를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정오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왔네. 또다시 가느다란 음성의 사람이 궁금한 듯 물었다. 자네는 그들 두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나는 설상묘형 소굴이었고 또 하나는 젊은 놈인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적었네. 가느다란 음성은 다시 가그치듯 물었다. 그 젊은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노인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자칭 파론장 방통의 문화라고 하며 또한 염지천의 새로운 제자라고 하더군. 가느다란 음성의 사람은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렇다면 염지천이 다시 나타났단 말인가. 소굴이는 그들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집더미를 해치며 안으로 눈길을 돌렸다.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늙은이었으며 가느다란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상굳게 생긴 보인이었다. 그는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큰 병을 하나 차고 있었다. 소굴이는 깜짝 놀랐다. 하나는 랍탑도사 두경강이며 그가 부른 노정이란 자는 이랑신 정수복이 아닐까.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오반을 찾는 것일까. 구동위향 랍탑도사 두경강과 이랑신 정수복은 홍채 마녀의 수화에 있는 대장으로서 강호상에서의 명성도 낮지 않았다. 이때 방 안에서 들리던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정제했으며 소굴이는 즉시 몸을 수구렸다. 동시에 이랑신 정수복이 몸을 일으키더니 주위를 한번 살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나는 것 같군. 두경강 역시 숨을 죽이며 밖에 봉태를 살피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사방에 사람을 매복시킨 것 같소. 정수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볍게 벽을 두들겼다. 향춘 낭자 밖에 동정을 좀 살펴보아라. 정수복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방에서 한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법께서는 저더러 나가 대응하라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안도에 숨을 내쉬며 생각을 굴렸다. 다행하게도 우린 벽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지 않았구나. 소부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일성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장노인 빨리 나와서 오라주를 받아라. 이에 정수복은 두경강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자네는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두경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 다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장노인 너는 귀가 멀었느냐. 이윽고 정수복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쉰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정수복은 다시 옆방의 벽을 두드렸다. 아향 이 깊은 밤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다시 옆방에 또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제가 곧 나가보겠으니 할아버지께서는 어서 주무십시오. 곧이어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한 청일 소녀가 문 앞에 나타났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우리 할아버지를 찾으십니까? 청일 소녀가 연속 두 번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청일 소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께서 잘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문 밖에는 귀신의 그림자조차 없어요. 그러나 청일 소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싹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개의 까만 그림자가 날아들며 뱀은 양쪽에 와붙었다. 두 개의 그림자는 바로 흑색끼였다. 이 두 자루의 삼각흑기는 까만 종이로 만든 것이며 뒤에는 글씨는 커녕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았다. 정수복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청일 소녀를 향해 물었다. 아향! 밖에 아무도 없단 말이냐? 문 쪽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던 청일 소녀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실로 귀신이 고칼노릇이에요. 사람의 그림자는 없고 두 개의 흑기가 붙었을 뿐이에요. 이어 청일 소녀는 문 옆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어 흑기를 뽑으려 했다. 바로 이때 일진의 냉랭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삼장 밖에서 흑골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향! 그 귀는 뽑을 수가 없다.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기이한 흑골을 입은 노인이 나타난 것만도 음산한데 그자의 얼굴은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청일 소녀는 날카롭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무엇 때문에 뽑지 못한단 말이에요. 흑고이는 손짓을 하며 급히 말을 받았다. 빨리 가서 너희 할아버지를 불러내라. 청일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날카롭게 물었다. 저의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 두 개의 흑기는 당신의 것인가요? 흑고이는 그녀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바로 노부의 구홍기이다. 소부리는 구홍기라는 소리를 듣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청일 소녀는 몹시 분한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깊은 밤의 이처럼 베이한 길을 우리 집 문에다 꽂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당장 뽑아버리겠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청일 소녀는 몹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두 개의 길을 부러뜨리고 땅바닥에 힘껏 던져버렸다. 이때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소부리는 암학리에 생각을 했다. 망상귀수의 구홍기에는 독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강호상에서는 감히 만질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청일 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지. 이 청일 소녀는 이랑산 정수복과 같이 있는 것을 보니 그 문지기의 소녀임에 틀림이 없다. 흑고이는 음산한 눈초리로 청일 소녀를 훑어보며 담담하게 웃었다. 강이 노부의 면전에서 구홍기를 부러뜨리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청일 소녀는 여전히 날카롭게 쏘아보며 싸늘히 쏘아붙였다. 당신이 이 기이한 길을 우리 문에 꽂힌 것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인데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흑고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방쪽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물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나를 피하고 있느냐? 청일 소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매달 3전에 은자를 벌기 위해서 빈장의 일을 돌보고 있으니 밤에는 물론 주무셔야 하지 않겠어요. 흑고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두 엇 번 끄덕이더니 돌연 언성을 높였다. 급히 물어볼 말이 있으니 어서 가서 불러와라. 하지만 청일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흑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일 소녀를 똑바로 주시했다. 지금 너의 집에는 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청일 소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 명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흑고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 마을의 사람이냐? 청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아왔으며 빙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시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흑고이는 여전히 음산한 눈초리로 청일 소녀를 쏘아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미소가 떠올랐다. 거는 손을 한 번 바라보아라. 무슨 이상이 없는지. 청일 소녀는 천천히 긴 장갑을 벗더니 고개를 숙여 바라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이 두 개의 흑띠를 만졌을 뿐인데 무엇이 이상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청일 소녀는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도격이 묻을 리가 없었다. 흑고이는 냉소를 터뜨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노부는 너를 먼저 죽인 후에 너의 할아버지와 결단을 내겠다. 이 말에 청일 소녀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군요. 흑고이는 괴한 웃음을 날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어 흑고이는 청일 소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순간. 흑고인이 발을 움직임과 동시에 사방에서 7,8개의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일제히 초가집을 향해 접근해 갔다. 이렇듯 흑고인이 초가집을 향해 7,8장 정도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방 안에서 한 여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그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왔나요? 청일 소녀는 여전히 흑고인을 주시하며 말을 받았다. 아마 할아버지를 죽이기 위해는 모양이다. 흥. 하는 냉랭한 숨소리와 함께 집 안에서 갑자기 까만 그림자 하나가 흑고인의 정면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흑고인은 손을 들어 막아내는가 싶더니 공세가 너무 맹렬했음인지 귀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흑고인을 덮쳐간 까만 그림자는 바로 하나의 의자였다. 흑고인은 두 눈을 부릅 뜨더니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으하하하하 보아하니 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방 안의 여자는 다시 깔깔 웃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호호호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너의 머리통을 조개버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곧이어 또 하나의 까만 그림자가 흑고인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이어 흑고인이 손을 내밀어 일장을 가하자 그 검은 물체는 즉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검은 물체는 음식을 볶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냄비였다. 그 냄비가 흑고인의 일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기자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던 7,8명의 사나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더니 그 중 3명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부리는 내심 크게 놀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의외의 변화로구나. 이때 흑고인의 두 눈이 번득이는가 싶더니 그는 곧 소매자락 속에서 한 자루의 짧은 금도를 꺼내 들었다. 칼등에는 일종의 작은 방울이 달려있어 손에 쥐자 일지에 방울 소리가 울렸다. 장노인 너는 비겁하게 방 안에 숨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다니 나는 오늘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때 집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번득이더니 청의 소녀 옆에 17,8세 가량 베어 보이는 홍의 소녀가 킬킬 웃으며 나타났다. 호호호 당신이 냄비를 부셔 당신의 부하들을 상하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주무시고 계시며 설사 주무시지 않고 계신다 할지라도 당신 같은 사람들과는 겨루지 않을 거예요. 이때 청의 소녀가 그녀를 흘겨보며 말을 받았다. 이 일은 내가 나설 필요 없으니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거라. 홍의 소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흑고인을 유심히 주시했다.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 할아버지에게 드릴 생선 요리를 만들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의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거 사람이 비록 나쁘다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뺐으면 홍의 소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누가 이곳에 와서 시비를 하라고 그랬나 청의 소녀와 홍의 소녀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을 뿐 흑고인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다시 흑고인이 껄껄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부는 지금 너희들과 농담을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가서 할아버지를 불러오너라. 홍의 소녀는 여전히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우리 언니가 할아버지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이어 홍의 소녀는 흑고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손을 내밀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내놓으세요. 흑고인은 이처럼 나이가 어린 소녀가 손을 내민 채 자기를 향해 접근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니 뭐라고 홍의 소녀는 좀 멋쩍은 듯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칼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순간 홍의 소녀는 몸을 갑자기 치솟음과 동시에 흑고인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며 다섯 손가락으로 금도의 등을 짚었다. 흑고인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즉시 일장을 격출해냈다. 홍의 소녀는 왼손으로 칼등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는 흑고인의 왼팔을 향해 내리쳤다. 흑고인은 금도가 상대에게 잡히자 급히 뿌리치려 했지만 금도는 마치 그녀의 손에 달라 붙은 듯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 흑고인은 왼손으로 일곱 장이나 격출해냈다. 하지만 홍의 소녀 역시 일곱 장을 격출해내며 기묘한 수법으로 막아냈다. 흑고인은 내심 놀라고 화가 치밀어 갑자기 오른손을 놓더니 뒤로 물러섰다. 망산 일파는 비록 강호에서는 조그만 문파였지만 악독한 암기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으며 누구든지 망산 암기에 적중되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없었다. 홍의 소녀는 그의 금도를 차지하게 되자 더욱 맹렬히 공격을 가하며 상대로 하여금 암기를 전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망산 귀수가 칼을 버리고 뒤로 물러서자 문 앞에 서있던 청의 소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너는 그의 암기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흑고인은 검도를 버리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으며 홍의 소녀는 내심 기뻤지만 웃지는 않았다. 이때 홍의 소녀는 손이 마위되어 몸을 느끼며 금도를 즉시 땅에 떨어뜨렸다. 비룡팔부 두 권 함정 그녀는 몹시 놀라 급히 고개를 숙여 손등을 보자 어느 사이에 흑고인의 암기에 적중이 되어 손등에는 반을만한 독침이 꽂혀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홍의 소녀는 여전히 흑고인으로 하여금 전혀 손을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일장을 휘둘러 다시 그의 오른팔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흑고인은 급히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너희들은 할아버지를 불러내지 않겠느냐 이에 청의 소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소 그러더니 검을 치켜올리며 일진에 쾌속하고 정교한 공격을 전개했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부시는가 싶더니 단숨에 그녀는 아홉 장이나 전개해 나갔다. 흑고인은 재빨리 금도를 휘둘러 아홉 장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격을 가할 기회가 없었다. 그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저 두개진녀는 도대체 어느 문화의 사람이기에 이처럼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흑고인은 증기를 끌어올리더니 뒤로 재빨리 물러섰다. 청의 소녀는 여전히 그를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당신은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전개를 하시오. 내가 모두 받아줄 테니.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용형의식을 전개하여 검과 사람이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갔다. 흑고인은 음산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노부가 너를 상하게 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손을 뒤집는 것보다 더욱 더 쉬운 일이다. 청의 소녀가 흑고인 옆으로 다가서기도 전에 흑고인으로부터 금도가 나오더니 칼등에 있는 방울에서 일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울 안에서 가벼운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바람에 실려 살포되어 가는 게 아닌가. 참으로 기이하기 이를 때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청의 소녀는 정신없이 덮쳐오면서 방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녀의 귀에는 방 안에 있는 납답도사의 전응 밋밋히 얼핏 스쳐갔다. 향춘 낭자. 그의 구동 미양을 조심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어서 호흡을 정지해라. 청의 소녀는 이미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망상귀수에 암기었을 뿐이지 귀양은 아니었다. 청의 소녀는 납답도사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미 괴이한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순간 그녀는 크게 노하더니 이를 암물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을 갑자기 내렸다. 이와 동시에 검 끝은 망상귀수의 얼굴을 향해 찔러갔다. 청의 소녀가 휘두른 그 일격은 참으로 계속하고도 정교하기 그지 없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흑보인이 검도를 채 휘두르기도 전에 청의 소녀는 이미 구동 미양을 안고 덮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그가 놀랐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처럼 맹렬한 청의 소녀의 공력에 즉시 징기를 끌어올려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순간 청의 소녀가 들고 있던 검 끝이 예리하게 내려지며 흑보인의 앞부분에 흑포를 한 자 가량 찢어버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흑보인의 가슴은 청의 소녀의 검에 의해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렸을 것이다. 이때 일장을 격출해낸 청의 소녀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땅에 힘없이 쓰러졌다. 흑보인은 음산한 웃음을 터뜨리며 혼잣말로 쿵얼거렸다. 으흐흐 이 어린 계집아 너에게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단 말이냐 흑보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어서 이 계집년을 끌고 가라 그런데 뒤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흑보인은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자기의 부하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여봐라 모두 어디에 갔느냐 순간 초가집 앞에서 한 늙은이의 웃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주어를 신내 무엇이 그처럼 급하시오 여덟 분의 연고도 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차를 뜨시고 계시니 어르신네께서도 들어오십시오 이 말을 듣자 흑보인은 두 눈에 선광을 번득이더니 궁금한 듯 다그쳐 물었다. 뒤안은 어느 파의 고인이오 그러자 초가집 안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한 노인이 허리를 구부린 채 등불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참으로 송구스럽소이다. 이 늙은이는 장로실이라는 사람으로 빙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오 방금 저의 두 손녀가 몰라뱉고 죄를 지은 것 같으니 이 늙은 것이 대신 용서를 빌겠소 노인의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초가집 안의 상황은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다. 흑보인의 여덟 명의 제자는 모두 방안의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무슨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흑보인은 장로인을 무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바로 장로인이오. 그렇다면 노구의 문화들은 어떻게 했소 장로인은 등불을 치켜올리더니 희죽 웃으며 말을 받았다. 주어르신네께서는 자세히 보지 않으셨소 어르신네의 문화들은 지금 저 방안에 앉아있지 않소 다만 의자가 없어서 저렇게 맨바닥에 모시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오 흑보인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귀하께서 참으로 고명하시군 장로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이어 말했다. 참으로 송구스럽소이다. 이 늙은 것은 다만 두 손녀를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흑보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가로챘다. 흥 당신도 나와 겨루고 싶단 말이오 장로인은 몫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허리를 굽혔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소 주어르신네께서 두 소녀를 용서해 준다면 이 늙은 것은 죽으라 하면 죽겠소 흑보인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한동안 장로인을 주시했다. 장로인은 아무리 보아도 보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과하지 높은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노부는 당신에게 해악을 줄 수가 있소 하지만 당신은 우선 노부의 문화를 먼저 놓아주시오 장로인은 방안을 힐끗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주어르신네의 여덟 문화들은 다만 혈도를 제압당했을 뿐이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르신네께서 해악만 준다면 이 늙은 것이 즉시 여덟 분들을 순순히 놓아드리겠소 다시 장로인은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희죽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주어르신네께서는 일대의 종사이며 뿐만 아니라 망산이 이곳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데 저와 두 소녀가 이곳에 살면서 어찌 어르신네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흑고인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내뱉듯이 말했다. 알았으면 됐소. 흑고인 역시 단연강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조금 전 청해 소녀와 싸울 때 이미 이 집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린 소녀들의 무공이 뛰어난 것으로 볼 때 이 늙은이의 무공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흑고인은 품 안에서 자기로 된 하나의 병을 거내더니 하나의 환약을 던져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노부의 흑몽심망의 해악이오. 입안에서 씹었다가 몸에 놔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장로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받아 들더니 다시 땅에 쓰러져 있는 청해 소녀를 가리켰다. 노신의 큰 소녀는 어르신네의 구동리양에 중독되었으니 어르신. 흑고인은 그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품에서 또 하나의 병을 꺼내더니 긴 손톱으로 조금 떠서 청해 소녀의 코에 집어넣었다. 이윽고 흑고인이 몸을 일으키자 장로인은 만면에 웃음을 끼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네 참으로 감사할 뿐이오. 바로 이때 돌연 장로인이 흑고인의 성기열을 향해 번개처럼 찍어갔다. 이 일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잃을 데 없었다. 흑고인은 크게 놀라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증기를 끌어올리며 1차 밖으로 물러났다. 이것을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 흑고인의 약가루가 청해 소녀의 코에 들어가자 그녀는 재채기를 한 번 하더니 과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장로인의 품에 안겼다. 장로인은 즉시 약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나지기 입을 열었다. 아양은 지금 그의 흑생침에 적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악을 입에서 씹어 목구멍에 대고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장로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헝! 하는 일성이 들리며 흑고인의 몸이 허공을 향해 치솟았다. 이어 흑고인이 멈추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다시 그의 등을 향해 일장을 격출함과 동시에 흑고인을 일장 밖으로 밀어냈다. 흑고인은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등에 돌연 일장을 맞자 갑자기 괴이한 소리를 질렀다. 장로인은 흑고인이 땅에 제대로 서기도 전에 재빠른 동작으로 다가서며 빙긋이 웃었다. 주어르신네께서는 들어누워 조용히 쉬는 것이 좋을 것이요. 순간 장로인은 그의 어깨를 향해 일장을 격출해냈다. 흑고인은 두 눈에 무서운 살기를 떠올리며 즉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노부는 절대로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하고는 즉시 왼손을 높이 치켜들어 일장을 격출해내자 장로인이 일장에 대응했다. 이때 다시 헝! 하는 일성이 들리며 장로인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으며 흑고인 역시 등 뒤에서 일장을 맞았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의 일장 밖으로 물러났다. 바로 이때 흑고인의 등 뒤에서는 란탑도사 두경강이 나타나 그의 혈도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다. 우리 둘이서 너를 상대하고 있으니 너로서는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흑고인은 다시 피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버린 것이다. 두경강은 재빨리 흑고인을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노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적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꼭 올 것이네 말을 끝내자마자 두경강은 그의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장로인 역시 몸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점포에도 곧 올 걸세 두 사람은 즉시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며 희미한 등불 역시 이내 꺼져버렸다. 집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고 있던 소구리도 정수복과 두경강이 나타났을 때 이미 당승무를 데리고 대나무 울타리를 벗어나 집 오른쪽에 있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당승무는 한동안 소구리를 바라보더니 참지를 못하고 나직이 물었다. 노대! 우리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정포의가 아마 곧 이곳에 나타날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충돌이 생기게 되면 곤란할 테니까. 당승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조금 전 장노인과 도사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그 두 사람은 홍채문의 호법들이다. 노인은 이랑신 정수복이며 강호에서 으뜸가는 역용술의 고수지. 소부리는 주의를 한 번 살키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한 도사는 랍탑도사 두경강이며 그가 쓰는 무기는 허리에 차고 있는 천호로 인해 무공이 높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불기만 하면 삼장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네. 당승무는 이 말에 흥미를 느끼며 다시 물어보려고 했으나 소부리가 입을 막았다. 쉬. 누가 오는 것 같으니 입을 다물게. 당승무는 즉시 고개를 들어 주의를 살펴보았으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이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흑이판관 점포의가 4명의 사나이를 데리고 급히 달려왔다. 초가집 앞에 도착한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상하군. 주영이 8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을 텐데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점포의는 본시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를 살펴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말을 꺼냈다. 그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은 어서 가서 문을 한 번 두드려 보아라. 점포의의 옆에 서 있던 한 사나이가 공손히 대답을 하며 문 옆으로 다가서더니 언성을 높여 물었다. 장노인. 우리의 총관께서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초가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흑의 사나이는 참지를 못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장노인.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하고는 흑의 사나이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문이 갑자기 열렸다. 흑의 사나이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세히 보니 방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어슴프레하게 볼 수가 있었다. 흑의 사나이는 크게 당황을 하여 방이 앞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전 총관님. 방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전 포인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흑의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고개를 들이대 방 안을 유심히 살폈다. 초 총관님. 주교주 같습니다. 지금 흑의 사나이가 말하는 주교주란 바로 흑포인. 망산 귀수 주우천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그것은 망산 일파를 유명교 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전 포에 역시 이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가더니 물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흑의 사나이는 손을 내리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교주와 그의 부하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전 포이는 즉시 안색이 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다시 아래턱을 만지작거리며 붐부를 내렸다. 너희들은 잠시 뒤로 물러가 있거나.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어 전 포이는 품에서 크기가 다른 한 쌍의 철피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그가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동문 무기였으며 오른손에 쥔 장필은 탕관필로서 혈도를 찍는데 쓰이며 왼손에 쥔 반필은 상대의 진기공력을 전문적으로 부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 쌍의 철필로서 수많은 고수들을 제거해왔으며 이때 문의 탕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전 포이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집 안을 주시하며 천천히 문 앞을 향해 다가섰다. 그는 차츰 접근해 가면서 두 귀를 곤두세웠으며 최고의 청각을 유지했다. 설사 수장 밖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의 귀는 속일 수가 없었다. 전 포이는 문 앞까지 다가서더니 발을 멈추고 온 신경과 귀와 눈을 집중시켜 방 안의 통태를 살폈다. 실내는 비록 어두웠지만 똑똑히 볼 수가 있었으며 한 칸의 방에는 상의나 의자는 커녕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었다. 단지 방 안에는 여덟 명의 사람이 앉아있었으며 그 중에는 자칭 유명교의 교주인 망산튀수 주우천도 끼어있는 것 같았다. 전 포이는 내심 크게 놀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주교주는 운공조식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장노인은 강교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또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장노인이 아무리 높은 무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집 안에는 두 명의 소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망산튀수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여덟 명의 제자까지 잡혀있다니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군. 전 포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전 포이는 여전히 철피를 양손에 들고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망산튀수의 사도들을 유심히 살폈다. 쌍방은 모두 상대의 선제 공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망산튀수는 여전히 움직일 줄을 몰랐으며 문 앞에 서 있는 점포에 역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굳어져 있는 듯했다. 소부리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생각을 했다. 이 음세판과는 과연 교활하기가 마치 여우와 같군. 바로 이때 전 포이의 외침 소리가 싸늘한 침묵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주영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망산튀수에겐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전 포이는 다시 미간을 지푸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주영께서는 어떤 부상이라도 당한 것이오. 만약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나 여전히 반응이 없자 전 포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 거렸다. 참으로 이상하군. 이상해. 전 포이 역시 수십 년 동안 명성을 날렸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더욱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때 전 포이는 기침을 한번 하더니 장필을 가슴에 대고 단필은 손에 꽉 쥔 채 천천히 방을 향했다. 왼발은 방 안으로 들이밀고 오른발은 여전히 밖에 디딘 채 방 안을 자세히 살폈지만 아무런 미상을 찾지 못했다. 전 포이는 드디어 방 안에 들어섰고 조심스럽게 망상 귀수의 곁으로 다가섰다. 이어 즉시 몸을 숙여 자세히 보자 그들 사도들은 모두 혈도가 찍혀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 포이는 매우 놀랐으며 불길한 예감이 선뜻 머리를 스쳤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좌우를 살폈다. 양쪽에 달려있는 문에는 각각 하나의 휘장이 걸려져 있었으며 그 안의 상황은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민한 청각으로 도 두 칸의 방에서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전 포이는 실소를 머금은 채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설사 사람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전 포이는 오른손에 철피를 왼손에 잡더니 오른손으로 앉아있는 한 사나이의 몸을 가볍게 내리쳤다. 그 일장은 바로 내가에서 으뜸가는 해열수법이었다. 하지만 그 흑의 사나이는 몸이 잠시 흔들렸을 뿐 찍힌 혈도는 풀려지지 않았다. 전 포이는 내심 놀라며 다시 손을 들어 그 사나이에 대해 혀를 연속적으로 때렸다. 아무리 혈도가 적중했다 할지라도 이번만은 풀리겠지. 하지만 그 사나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혈도 또한 풀리지 않았다. 전 포이는 더욱 놀라한 새까지 변해 있었다. 도대체 무슨 괴이한 수법을 썼을까.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날리며 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흑의 사나이들의 머리 위를 지나 망상귀수를 향해 똑바로 덮쳐갔다. 설상무용 망상귀수의 곁으로 다가온 전 포이는 한동안 그를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주형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하지만 망상귀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으며 움직이지도 않았다. 전 포이가 다시 망상귀수의 등 뒤에서 징기를 모아 혈맥을 누르며 제압당한 혈도를 찾으려 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사나이들이 모 두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전 포이는 무의식 중에 주의를 살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휘장이 내려져 있던 두 개의 문이 어느 사이에 닫혀져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앞에는 하나의 흑이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그 사람의 얼굴과 옷차림을 본 전 포이는 모든 것이 자기와 몫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볼수록 그 사람은 옷차림 심지어 용무까지도 자기와 똑같아 마치 또 하나의 자신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전 포이가 그 사람을 주시하자 그 사람 역시 전 포이를 주시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일장 정도가 되었으며 서로가 입을 열지 않았다. 전 포이는 내심 놀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망상귀수의 사도들도 강호상에서는 인류 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상대에게 가볍게 제압을 당하고 마치 석상처럼 앉아 있으니 이 사람의 무공은 틀림없이 높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전 포이가 먼저 음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뒤아의 차림을 보니 형제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전 포이는 몹시 불쾌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뒤아께서 유명교주의 사도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형제로 변장했소. 그 사람은 또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흉내를 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전 포이와 흡사했다. 전 포이는 흑영도의 흑의당 총관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격전을 치루어왔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자기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포이는 더욱 화를 내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뒤아께서는 저 때문에 오셨으니 달콤한 맛을 좀 보시오. 말을 끝낸과 동시에 몸을 번개처럼 날리며 일장을 격출해 나갔다. 같자 전 포이는 여전히 그의 흉내를 냈다. 뒤아께서는 저 때문에 오셨으니 달콤한 맛을 좀 보시오. 하며 그 역시 몸을 날려 마주쳐갔다. 순간 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으며 전 포이 역시 급히 내려서며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났다. 쌍방에 이 일장은 막상막하라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전 포이는 여전히 그를 날카롭게 쏘아 보았으나 마음속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확실히 나보다 약하지 않구나. 이때 같자 전 포이가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음성을 낮췄다. 빨리 나에게 주시오. 전 포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무엇을 달라는 말이오. 같자 전 포이는 음산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의 철필 외에 또 무엇이 있겠소. 전 포이는 여전히 그를 쏘아보며 반문했다. 뒤아께서는 저와 똑같이 변장을 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철필을 가져오지 않았소. 같자 전 포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인지 급히 말을 받았다. 음성을 좀 낮추시오. 나는 다만 임시로 변장을 했을 뿐이오. 만약 노형께서 한 쌍의 철필을 빌려주시기만 한다면 더욱 닮게 보일 것이 아니오. 전 포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른팔을 지켜들어 그 사람을 향해 정면으로 찔러갔다. 바로 그의 철필이 나가는 순간 그는 갑자기 뒤에서 한 줄기의 지풍이 급습해옴을 느꼈다. 전 포이는 급히 옆으로 피하며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한데 바로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쏘 쏘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예리한 칼날이 양쪽에서 그를 향해 찔러갔다. 전 포이가 다시 몸을 피하며 뒤를 돌아보자 망상 뒷수의 몸 뒤에는 어느새 도포를 입은 한 도인이 나타나 있었으며 좌우 양쪽에는 손에 당검을 든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자 전 포이는 들고 있던 쌍피를 좌우로 갈라 좌우 봉헌의 초식을 전개했다. 순간 문 입구에 서 있던 가짜 전 포이가 몸을 비호처럼 날리며 장풍으로 전 포이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갔다. 전 포이는 급히 몸을 돌리며 고개를 옆으로 피하더니 다시 오른손에 찰필로 반격을 가해 나갔다. 왼쪽에 서 있던 여인은 이 기회를 틈타 전 포이의 겨드랑이를 향해 찔러갔으며 오른쪽에 서 있던 여인 역시 그의 허리를 향해 쾌속하게 찔러갔다. 전 포이는 몹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피 내 사람의 실력은 모두 대단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 같은 생각을 할 순간 찌이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어깨 밑이 싸누레옴을 느꼈다. 어느 사이에 그 여인의 칼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전 포이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문 앞에 서 있는 갔자 전 포이를 향해 번개처럼 덮쳐갔다. 한데 몸이 날자마자 갑자기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게 작고 가느다란 암기에 맞은 것 같았다. 전 포이는 입술을 깨물며 오른손에 찰필로 청계점원을 전개하며 갔자 전 포이의 머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갔자 전 포이는 몸을 약간 돌리며 빙긋이 웃었다. 철필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요. 갔자 전 포이는 말을 끝내자마자 왼손으로는 전 포이의 오른팔 맹문을 잡아가며 오른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이렇게 되자 전 포이는 오른손을 상대방에게 잡혔으며 전력을 다 한 일격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때 전 포이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다시 철필로서 상대방의 미시멸을 찔러갔다. 그러자 갔자 전 포이는 오른손을 뒤로 돌리고 전 포이의 왼손을 밀어내며 중얼거렸다. 이 한 자루는 필요가 없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한쪽 발로는 전 포이의 아랫배를 향해 찔러갔고 또한 왼손으로는 전 포이의 맹문을 잡았으며 오른손으로는 신속히 철필을 뺏었다. 이 연속되는 동작은 마치 번개와 같았다. 전 포이는 상대에게서 오른손을 아무리 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뺄 수가 없었다. 또한 상대방의 발이 날아오는 것을 보자 급히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때 다시 검광이 번득이며 양쪽에 있던 두 여인이 전 포이를 향해 찔러갔다. 전 포이는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통증을 느끼며 제대로 서질 못했다. 그는 그제서야 조금 전 상대를 향해 덮쳐갈 때 암기에 맞았던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 포이는 몸을 재빨리 돌리며 오른손에 철필을 갖자 전 포이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바로 그의 철필이 날아가는 순간 그의 뒤에서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전 포이가 몸을 날리기도 전에 지풍을 격출해냈다. 이 일지는 전 포이의 뒤통수를 적중시켰으며 지풍을 맞은 그는 즉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 라팍도사는 계속해서 전 포이의 혈도를 몇 군데 더 찌르더니 손짓을 했다. 고대어 그는 전 포이를 잡고 집 뒤에 토담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개처럼 몸을 날렸다. 두 명의 여인 즉 청의 소녀와 홍의 소녀도 즉시 뒤를 따랐다. 이때 같자 전 포이가 일부러 냉소를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 늙은이야.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토담이 무너지는 소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 총관이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감히 돌격해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 총관의 말투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았다. 같자 전 포이는 두 자루의 철피를 거두며 망상귀수의 옆으로다가 서더니 손을 쳐들어 제압당한 혈도를 향해 두어번 내리쳤다. 하지만 그가 같자 전 포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망상귀수는 혈도가 풀리자 즉시 두 눈을 뜨고 같자 전 포이를 바라보며 폭건을 했다. 고맙소. 전 총관. 하지만 그 장가라는 늙은이는 잡았소. 같자 전 포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장가놈은 너무 교활해서 제가 집 안으로 돌격해 들어갈 때 벌써 토담을 무너뜨리고 도망을 쳤소. 같자 전 포이는 이어 재빠른 동작으로 여덟 명의 사나이들의 혈도를 풀어주며 물었다. 주영께서는 장늘근이의 내력을 알아냈소. 망상귀수 역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장늘근이의 두 명의 손녀들은 모두 비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소. 조금 전 그 두 명의 계집녀는 원래 저의 손알에 부상을 입었었소. 하지만 저는 방안에 누가 매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다가 상대방의 암습을 당하고 말았소.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상대방의 내력을 알 수가 있었겠소. 사실 장로인도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자 전 포이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제가 거짓말을 하기를 진작부터 바라고 있었다. 하하하 그러나 겉으로는 일부러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심각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장로인은 소구리와 같은 패거리가 아닌 모양이오. 하지만 아깝게도 모두 도망을 쳐버렸으니. 망상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조금 전 제가 장로인과 겨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습격을 한 사람은 아마 소구리일 가능성이 있소. 그의 변호는 설상무용이라고 하며 경공 또한 아주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다 가와 있었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그만. 여기까지 말을 한 그는 갑자기 음산하게 웃으며 언성을 높였다. 속과 늙은이야.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 망상파는 절대로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숲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소구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참으로 큰일이 생겼군. 라탑도사 두경강 때문에 큰 화를 입은 것 같으니 이때 같자 전포이와 망상피수는 부하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나. 당승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단 말입니까. 소구리는 좀 멋쩍은 듯 빙긋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다시 빙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말을 들은 당승무는 깜짝 놀라며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우리는 또다시 빙장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소구리는 당승무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사마장홍을 찾지 않을 셈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스러운 듯 반문했다. 노대께서는 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구리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희죽이 웃었다. 물어볼 필요 없이 나만 따라오면 될 것이네. 당승무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가시죠. 두 사람은 즉시 숲을 빠져나와 또다시 빙장으로 되돌아왔다. 이어 소구리는 재빠른 동작으로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비호처럼 몸을 날려 담 위로 뛰어오르며 당승무에게 손짓을 했다. 당승무 또한 급히 몸을 날리며 소구리의 뒤를 따라 밤을 넘어 들어갔다. 빙장 안에 들어온 소구리는 마치 자기 집이나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을 헤치며 얼마를 걸었을 때 그들 앞에는 한 작은 집이 나타났다. 소부리는 그 집의 문앞으로 다가가는가 싶더니 즉시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승무 역시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어리둥절한 가운데 뒤를 따랐다. 이 한 칸의 방은 별로 크지도 않았으며 벽 바로 옆에 책상과 의자가 하나씩 놓여있을 뿐이었다. 당승무는 마음속으로 연신 이상하다고 느끼며 나직이 물었다. 당승무는 대체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소부리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희죽 웃었다. 여기가 바로 장로인의 방일세 당승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늙은 것에게도 이유가 있어서 왔으니 물어볼 필요가 없네. 소부리는 다시 주위를 정신없이 살피더니 대들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노제. 자네는 할 일이 있으니 저 대들보 위에서 휴식이나 취하라.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대들보 위로 급히 올라갔다. 그리고는 몸을 엎드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아래에 있는 소부리의 행동을 유심히 주시했다. 한대 소부리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옷 또한 입은 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머리까지 파묻고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때 당승무는 갑자기 소부리가 전에 길에서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마장홍은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침상 위에 누워서 움직이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그래서 침상 위에다 어떤 장치를 해놓고 누가 문을 두드릴 때 다만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열린다고 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부리가 갑자기 일어나며 품속에서 금사를 꺼내들더니 땅을 두드리기도 하고 가끔 허리를 굽혀 귀를 땅에 붙여듣기도 했다. 당승무는 음성을 낮추며 궁금한 듯 물었다. 노대. 기관장치가 바로 이 집안에 있습니까. 소부리는 급히 고개를 쳐들고 당승무를 향해 쉬 하며 또다시 철사를 가지고 땅바닥과 벽을 향해 가볍게 쳤다. 바로 그가 오른쪽에 벽을 두드리고 귀를 대는 순간 갑자기 몸을 굽히며 번개처럼 배들꼬위를 향해 날아오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사람이 온 것 같으니 소리를 내지 말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땅에 내려섰다. 이 사람은 몹시 어려 보였으며 피가 약 5척 정도밖에 안 되었고 몸에는 청색 경장을 입고 있었다. 또한 어깨에는 두 자루의 1척 가량 되어 보이는 작은 거미 교차에서 둘러메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청소했고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신법은 극히 빨랐다. 이때 그는 새별같은 두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오른쪽 벽구석을 향해 달려갔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검을 뽑아들더니 허리를 굽혀 벽돌을 들었다. 그러자 하나의 어두컴컴한 지하 땅굴이 나타났다. 당승무는 그것을 보자 바로 조금 전 소부리가 자세히 살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당승무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저기가 바로 출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년의 몸이 갑자기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하굴 속을 향해 빠져들어갔다. 놀란 당승무가 고개를 돌려 소부리에게 말을 건네려는 순간 갑자기 소부리가 그의 입을 막으며 저는 민밀로 주의를 주었다. 입을 다물게. 바로 이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하나의 그림자가 번개같이 날아들었다. 생코. 이 사람은 흑이를 입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가느다란 미소를 띄고 있었다. 모든 것으로 볼 때 바로 흑이판관 정포이와 같았다. 정포이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들려져 있는 벽돌을 향해다가 가더니 빙그레 웃었다. 과연 여기에 있었구나.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숨을 서서히 들이마셨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몸이 줄어들었으며 세 번을 들이마시자 완전히 어린아이로 변한 것 같았다. 이어 그는 땅굴을 향해 즉시 뛰어내려갔다. 순간 소부리가 당승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이 늙은이가 내려가서 내막을 알아볼 테니. 이어 소부리는 조심스럽게 뛰어내리는가 싶더니 그 구멍에 발을 넣자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구멍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축골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져 있던 벽돌이 자동적으로 닫혀버렸다. 또한 땅굴 문이 닫힌 후부터 침상이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변화에 당승물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조금 전에 들어간 세 사람이 장치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그 갖는 모양이지. 맞았다. 그 땅굴이 지하 통로가 아니고 바로 저 침상 이 입구였구나. 이때 당승물은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침상 위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하지만 침상은 여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지며 침상은 미끄러워 경사진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순간 번개와 같은 속도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당승물은 순식간에 두 발이 땅에 닿았다. 동시에 눈앞이 환해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 당승물이 서있는 곳은 하나의 작은 방 같았다. 앞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밖에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문 밖에는 넓이가 두 장 정도 되어 보이는 원형 통로가 있었으며 윤기 있는 양쪽의 석벽은 몹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당승물은 원형 통로를 따라 한참 동안 걸어갔지만 하나의 문도 찾지를 못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그의 머리 위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형. 어서 나를 내려주게. 당승무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니 통로의 위에는 사각으로 된 하나의 세 장 같은 것이 있었다. 또한 세 장 안에는 삼척 가량 되어 보이는 작은 사람이 갇혀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바로 축골공을 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갔던 소부리였다. 그러나 천정과 땅과의 거리는 약 3장쯤 되어 당승무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무배. 어떻게 해야 당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부리는 벽을 가리키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철장을 조절하는 장치는 아마 벽에 있을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어서 벽 사이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당승무는 소부리의 말을 따라 벽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승무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대 당승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벽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한 늙은이가 손에 단돌을 들고 나타나 당승무를 가리키며 음산하게 웃었다. 이놈. 너도 들어왔구나. 어서 손을 내밀고 포승을 받아라. 이 사람은 조금 전 초과에서 토담을 쓰러뜨리고 도망을 친 늙은이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장늙은이는 원래 빙장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랑신 정수복은 사마장홍을 찾기 위해 소석윤에 도착한 후부터 흑의 판관 정포위가 빙장 안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흑영도의 모든 사람들이 실종된 후부터 정포위는 흑영도의 흑의 총관으로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강호상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었다. 정수복은 물론 이런 기회를 놓칠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복은 장늙이니의 집을 찾아가 백량의 은자를 주어 자기의 손녀들을 데리고 소석윤을 떠나게 했으며 자기가 장늙이니의 행세를 했다. 조금 전 전포위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락탑도사에게 생포되었으며 지금의 전포위는 바로 정수복이 변장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장늙은이가 단돌을 든 채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급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어서 손옷대를 내려주십시오. 장노이는 여전히 앞으로 다가서며 칼끝으로 당승무를 가리켰다. 이놈아!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무튼 여기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승무는 안색이 변하며 급히 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빙장주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노이는 양미간을 짓부리며 허탈하게 웃었다. 저장주가 땅속에 있지도 않은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당승무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오히려 반문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손오반 사마장홍의 거처인가요? 그러자 장노이는 대뜸 이마살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이놈아!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지 말아라. 만약 호박을 받지 않겠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장노인이 대답을 안는 것으로 볼 때 여기가 사마장홍의 거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철장 안에 있는 소구리를 가리켰다. 손오때께서는 사마장홍의 친구이니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장노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아! 헛수작은 부리지도 마라. 당승무는 암암미의 생각을 굴렸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제압해야만 철장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당승무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저와 싸우실 생각입니까? 장노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직 나이도 어린 놈이 감히 노구와 싸우려 하다니. 당승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빙긋이 웃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의 장검이 손에 쥐어지며 정!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의 가슴을 겨누고 있던 장노인의 단검이 다른 방향으로 튕겼다. 장노이는 이런 광경을 보자 너무나 뜻밖이라는 듯 빙긋이 웃었다. 과연 실력이 있었구나. 이때 장노인이 당승무의 정면을 향해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당승무는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뒤로 불러서기만 했다. 순간 당승무의 뒷전에 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형! 검을 쓸 줄 알면서도 왜 사용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은 바로 소부리가 한 것이며 당승무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장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있소. 말을 함과 동시에 그는 급히 몸을 날려 장노인을 향해 덮쳐갔다. 장노인은 열쇠에 처해 있던 당승무가 갑자기 반격해오는 것을 보자 진기를 끌어올려 들고 있던 당검으로 급히 막았다. 당승무는 1초가 성공을 거두자 즉시 절악을 전개했다. 그러자 검 끝에서 세 개의 그릇만한 꽃이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이 1초는 하마터면 장노인의 앞가슴에 있는 여덟 개의 대열을 모두 덮칠 뻔했다. 장노인은 단도로서 급히 앞을 보호하며 급히 물러났다. 당승무가 이 기회를 틈타 번개처럼 장검을 휘두르자 또다시 두 개의 그릇만한 검화가 장노인의 좌우를 향해 습격해갔다. 장노인은 급히 몸을 비틀어 왼쪽의 검새를 피하며 수중의 단도로 당승무의 앞가슴을 향해 덮쳐갔다. 장노인의 피하는 동작은 비록 빠르기는 했으나 그는 결국 당승무의 검에 맞고 말았다. C.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의 왼쪽 어깨는 당승무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 옷이 찢지고 사르는 시뻘건 피빛이 서렸다. 비록 피부만 조금 상했을 뿐 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노인은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것은 참으로 정광석화와 같은 순간이었다. 사실 당승무의 왼손의 검새는 다만 1초의 허초였다. 이어 장노인의 단도가 다시 내리쳐 오자 그는 몸을 약간 피하 냉소를 찼다. 그리고는 장노인의 공격해오는 칼몸을 향해 번개처럼 내리쳤다. 이 1초의 반격은 정말로 괴이했다. 바로 이때 C.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은 손가락 사이가 찢어지며 단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장노인은 급히 뒤로 물러서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함께 죽자. 장노인은 말을 끝냄과 동시에 손을 흔들며 앞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당승무는 다가가지 않고 다만 오른손을 쳐들 뿐이었다. 장노인 만약 당신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다면 진작 빼앗았을 것이오. 순간 당승무의 오른손에 자극색이 떠올라보는 사람으로 하여 병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장노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자 급히 손을 거두며 말을 잇지 못했 뿐 아니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흑살장 이때 철장 안에 있는 소부리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재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게 당승무는 고개를 쳐들어 위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노인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당승무 역시 급히 몸을 날리며 장노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얼마 후 싱 하는 소리가 들리며 당승무의 장검이 장노인을 향해 뻗쳐갔다. 장노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전에 당승무의 검이 번개처럼 뻗쳐가자 그는 재빨리 몸을 한 바퀴 돌렸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장노인이 벽에 부딪힐 줄 알았으랴. 이때 싱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은 벽에 기댄 채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다. 당승무는 몸을 이리저리 번득이는가 싶더니 동시에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손에 들고 있던 검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다. 지금 이런 상황은 조금 전과는 전반대였다. 장노인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소. 하지만 당신이 손호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손호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장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좋아 내가 그를 내려주겠다. 당승무는 곧벽을 어루만져보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비록 강호의 경험은 없었지만 도화고간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복장치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하는 것 같았다. 장노인이 당승무가 벽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급히 저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 위에 있던 철장이 떨어졌다. 당승무는 깜짝 놀라 급히 한쪽으로 피했다. 그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참으로 큰일 났군. 손호대가 아무리 경공이 높다고 할지라도 철 안에서는 발휘할 수가 없으니 산 장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아서 부상은 입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손에 쥐고 있던 검을 버리고 철장을 받으려 했다. 이것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당승무가 받으려 할 때에는 이미 철장이 떨어진 후였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이 철장의 기관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 서서히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관장치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승무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당승무는 급히 뒤를 돌아 장노인을 보자 그는 어느 사이에 안으로 도망을 쳤으며 벽에 있던 하나의 문도 닫혀져버렸다.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철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문이 없는 철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호대. 이 철장은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소구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자 당승무는 검을 쳐들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 검으로 내려쳐야 하겠군요. 소구리는 또다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검으로 끊을 수가 있었다면 나는 진작 나왔을 것이네. 아니 이 철사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어 진기를 끌어올리더니 검으로 철장을 향해 내려쳤다. 하지만 그 철장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었다. 소구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내 말이 틀리기라도 했나? 당승무는 철장을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철사입니까?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철로서 만든 것 같네. 고개에는 비록 가늘지만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힘으로는 힘들지. 당승무는 약간 초조해지는 듣발을 가볍게 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구리는 가벼운 판식을 하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방법은 있어도 이 늙은이는 할 수가 없네. 무슨 방법인지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소구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바로 연철로 만든 톱으로 이 철사를 끊는 방법이지. 당승무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연철로 된 톱을 어디 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소구리는 다시 길게 탄식을 하며 대답을 했다. 손호반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당승무는 마음속으로 공공히 생각했다. 왜 그처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을까? 만약 손호반이 톱을 빌려줄 생각이라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철장 속에 가두어 두겠소.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만약 주주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소부리는 빙긋이 웃었다. 자네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군. 당승무는 그를 주시하더니 얼굴을 불켰다. 소재의 생각으로는 그녀의 청상인만 있다면 이것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소부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 늙은이는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만성 극복. 바로 이때. 벽 사이로 문이 빙긋이 열리며 장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장노인은 조금 전과는 달리 당승무를 향해 공수를 했다. 얼떨떨한 당승무가 미쳐 입을 열기도 전소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몸소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돈을 벌어 콧대가 높아진 모양이군. 장노인은 철장 옆으로 다가섰다. 제가 당신을 밀고 들어가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장노인은 소부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철장을 밀고 문 안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무는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갈까 봐 한 손으로 검을 치켜들고 장노인의 뒤를 바싹 따랐다. 몹시의 어두운 문 안에는 좁은 통로가 하나 있었다. 통로는 길지 않았으나 양쪽에는 몇 개의 작은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은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장노인은 어느 사이에 하나의 나무문 앞에 멈추었다. 나무문에는 하나의 휘장이 내려져 있었으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참지를 못하고 급히 물었다. 이제 다 왔습니까. 장노인은 당승무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안을 향해 말했다. 아란. 있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약 17,8 세가량의 소녀 하나가 급히 나오며 철장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저 사람이 바로 신투 100일 당비인가요. 장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으니 소주인이 몸소 보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아란이 대답도 하기 전에 소부리가 나서며 말을 받았다. 신투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가짜가 있을 수 있겠소. 소부리가 말을 하는 순간 당승무는 뒤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급히 고개를 돌렸다. 바로 이때. 그의 양팔이 조여들며 그는 면으로 된 하나의 포승에 의해 묶여졌다.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자 그의 목까지도 묶어버렸다. 순간 냉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그를 깨끗이 잡았어요. 당승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등 뒤에 있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얌전히 있기만 하면 심하게 굴지는 않겠어요. 또한 주인을 만난 후에 당신을 놓아드리겠어요. 말하면서 문 앞에 서 있던 아란이란 소녀가 방안을 향해 물었다. 소주인님께서 좀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속가성을 가진 신투인가요. 실내의 시설은 간단했으며 침상 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누워있었고 주름진 얼굴과 공푹패인 두 눈을 볼 때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소부리는 이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손호. 왜 그러시오. 무슨 병에라도 걸렸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침상 위에 노인이 급히 말했다. 맞다. 맞아. 장노인. 빨리 그를 놓아주게. 장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젊은 놈은 흑살장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러자 손호반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말을 더듬거렸다. 혹사일장. 그 그렇다면 당신은 탈원장 방통이 파견해서 온 것이오. 소부리는 몹시 불쾌한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손호.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당노재는 사천당문의 자. 재인데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어서 철장문을 여시오. 이때 손호반은 장노인을 바라보며 분부를 했다. 우리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니 그를 믿고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장노인은 하는 수 없이 톱을 가지고 철사를 하나하나 끊었다. 소부리가 철장에서 나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아란이란 소녀가 손뼉을 쳤다. 원래 당신도 저의 할아버지처럼 크시군요.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작은 줄 알았는데. 소부리는 방긋이 웃더니 포에 묶여있는 당승물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낭자. 당노재를 놓아주시오. 장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아란. 어서 놓아주어라. 아란이 당승물을 풀어주자.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뒤에서 있는 소녀는 비록 시골 낭자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몹시 예뻤다. 당승물은 비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바락은 할 수가 없었다. 낭자. 참으로 멋있는 수법이었소. 아란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불켰다. 소부리는 당승물을 바라보며 몸을 돌렸다. 노재. 우리도 들어가세. 방안의 시설은 밖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했으며 하나의 침상과 책상 의자밖에 없었다. 소부리는 침상 위에 앉아 토는 손호반을 향해 손짓을 했다. 노재. 이분이 바로 자네가 찾고자 했던 사마장 홍인에. 당승물은 급히 공수를 하며 허리를 굽혔다. 소인 당승물 사마노인장에게 문안을 들이옵니다. 손호반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부리는 침상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노재. 우리는 하루종일 걸어다녔으니 자네도 의자에 편히 앉게. 소부리는 한동안 손호반을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손호. 대체 무슨 병을 알았기에 그처럼 형편이 없소. 손호반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기독에 맞았소. 소부리는 병악을 금치 못하며 다그쳐 물었다. 무슨 기독에 맞았단 말이오. 손호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설명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방통이 저의 몸에다 수작을 부린 것 같소. 이것 때문에 매월 16일마다 한 번씩 발작을 하며 지금은 벌써 3년이나 되었소.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방통과 아무런 원안도 없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당신의 몸에 독을 썼단 말이오. 이었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하던 손호반이 눈을 반쯤 뜨며 말을 꺼냈다.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소. 방통은 점포일을 시켜 저를 데려오라고 했소. 그것은 자기들의 교주가 거처할 집을 짓는데 저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한 것이며 보수는 5천량의 황금이었고 반드시 자기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소. 소부리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방통은 당시 흑영도의 흑이당 당주였소. 또한 그 당시 강호상에서 흑영도가 무림의 구대 문파를 섬멸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승낙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전면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대답을 해놓고 점포일의 눈을 피해 바로 여기에 숨었소. 그래도 소부리는 연심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통이 당신의 몸에 독을 썼단 말이오. 소노바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점포일이 올 때에 방통이 침필로 쓴 편지 하나를 가져왔지요. 저는 그 당시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반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몸에 발작이 일어났소. 저는 그제서야 편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날이 바로 16일이었소. 소부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 일 때문에 점포일이 당신의 장안에 기거하고 있었군. 소노바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았소. 그는 저를 찾기 위해 1년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이 물었다. 당신은 그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소. 소노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나지 못했소. 설사 독이 올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림에 화를 끼치려고 하는 놈들에게 설계를 해줄 수는 없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주의를 살폈다. 당신은 의원을 찾아보지는 않았소. 소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장노인을 주시했다. 소용이 없소. 노인장이 저를 위해서 도굴프는 명명의 전문의원을 찾았지만 소속인에 오기도 전에 중독이 되어 모두 죽었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혹시 다 낫지는 않았소. 소노바는 두 손을 숨 내밀더니 차량하게 웃었다. 이 손톱이 벌써 검게 변한 것을 보시오. 만약 소용께서 다음날에 오셨더라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순간 소부리는 깜짝 놀라 언성을 높여 물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소노바는 다시 장노인을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정호의가 장노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한 독은 만성극독으로서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발작을 하고 만약 10개의 손톱이 모두 검게 변하게 되면 한 달이 못 돼서 죽는다고 했다는군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노바는 당한 독이 방통이 시전한 것이라면 물론 3년 후에 죽을 것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이 당승무를 시켜 손호반을 찾아오라며 또한 제자를 위해 방문의 암기를 만들라고 했으니 당승무는 반드시 독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소부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는 즉시 고개를 돌려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노제. 사부가 준 편지를 꺼내게. 당승무는 잠시 머뭇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사마장홍은 사부를 몹시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마당에 내가 어떻게 편지를 꺼낼 수가 있겠는가? 당승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손호반이 궁금한 듯 물었다. 노제. 존사가 누구시오? 하지만 당승무는 소구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앉았다. 소구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방긋이 웃었다. 편지를 꺼내도 괜찮네. 당승무는 할 수 없이 품속에서 천천히 편지를 꺼내더니 소구리에게 건네주었다. 소구리는 편지를 받자마지 즉시 겉봉을 뜯고 쪽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껄껄 웃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과연 이 늙은이의 추측대로 손호를 구할 수가 있구나. 봉투를 뒤집자 과연 하나의 작은 봉지가 나타났다. 소구리는 급히 종이 봉지를 손호반에게 건네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해약이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먹으시오. 손호반은 이상하다는 듯 받기를 망설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소구리는 약공지를 침상 위에 놓으며 키죽 웃었다. 조금도 꺼려하지 말고 어서 먹으시오. 해약 방법은 먹은 후에 내가 가르쳐 주겠소. 이때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장노인이 즉시 휘장을 제치고 들어오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소호른 만약 이 약이 주인님의 독을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 늙은이가 대신 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장노인은 즉시 무릎을 꿇었다. 소구리는 깜짝 놀라 급히 그를 일으켰다. 장노형 이게 무슨 짓이오. 나와 손호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예 예 장노인은 급히 대답을 하며 차를 한 잔 따르더니 손호반의 곁으로 다가서며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님 해악이 있으시다니 어서 드십시오. 손호반은 약을 차와 함께 마시며 미간을 찌푸렸다. 약이 왜 이처럼 쓰지. 손호반의 약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부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이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속이 나을 것이오. 손호반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 약은 아마 당문의 해독약인 것 같소.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태연스럽게 말을 받았다. 당문은 비록 독약과 암기로써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아마 당신의 독은 풀어줄 수가 없을 것이오. 손호반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소부리는 빙글에 웃으며 쪽지를 손호반에게 건네주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혼자만 보시오. 손호반은 급히 쪽지를 받아들었다. 쪽지 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귀하께서 당한 독은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오. 그래서 특별히 제자를 보내 해독약을 보내드리오니 더운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부탁한 일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소. 이 편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었다. 손호반은 궁금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당승무를 향해 물었다. 당로제 영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을 해주게. 당승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은 채 소부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때 소부리가 나서며 큰 소리로 말을 받았다. 탈훈장 방통. 이 말을 듣자 손호반은 즉시 안색이 변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 전 제가 먹은 해독약은 방통이 보낸 것이오. 소부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하하. 그가 보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뭐가 있겠소. 방통 외에 또 누가 당신의 몸에 퍼진 독을 풀 수가 있겠소. 장노인은 깜짝 놀라며 몹시 화가 나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소홀은 당신과 주인은 수십 년간 다정한 친구로 지내오셨다면서 어찌 주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돌려 장노인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장노형.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오. 손호가 조금 전에 먹은 것은 독약이 아니라 바로 해독약이오. 하지만 장노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흥. 만약 주인님께 무슨 잘못이 일어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리하시오. 소부리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손호반이 나서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약을 먹기 전에 바로 방통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독이 발작을 해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니 당신과 당노제께서는 어서 가시지요. 또한 저를 대신해서 방통에게 이 사마장홍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전해주시오. 소부리는 좀 멋쩍은 뜻 희족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손호.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손호반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오히려 반문했다. 지금 제가 한 말에 틀린 데라도 있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흑영도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하지만 해독약은 방통이 보낸 것이 맞소. 또한 방통은 이미 흑영도에서 이탈을 하고 없으며 벌써 고인이 되었소. 이 말을 듣자 손호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방통이 죽었단 말이오. 소부리는 당승무를 힐끗 바라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는 죽었을 뿐 아니라 당노제의 말을 들어보니 흑영도의 사람한테 죽은 것 같소. 손호반 역시 당승무를 쳐다보며 다그쳐 물었다. 당노제께서는 정말로 사천당문의 문화이오.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다. 당노제는 바로 당문의 장문인 당노보주의 자제이오. 손호반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사천당문은 강호의 12곡절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당노제께서는 무엇 때문에 방통의 문화로 들어갔으며 또한 저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소부리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당신은 최근 강호상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큰일을 모르고 있소. 손호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땅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가 있겠소. 소부리는 가벼운 판식을 하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두 가지의 일 중에 하나는 남해문 양영공 부부가 살해당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사천당문 당노구주의 13식구가 원수에 의해 피살당하고 당노제만 빠져나온 것이오. 말이 끝나자마자 당승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사만호인장. 소인의 피 맺힌 원수를 꼭 갚게 해주십시오. 1초 20. 손호반은 이 모습을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였다. 노제. 어서 일어나게. 이 노부의 무공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알아오던 모민이 어떻게 노제를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소부리 역시 한숨을 내쉬며 언성을 높였다. 노제.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네. 우리는 손호반을 찾았으니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기게. 그러자 손호반은 양미간을 짓뿌리며 냉랭하게 물었다. 소형.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소부리는 당승물을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지 하지만 우리는 흑영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을 하시오. 하고 말한 소부리는 당승무에 대한 일과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날 여기까지 왔는가를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손호반은 얼마 후에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아른 모민이 아마 당로제를 위해 힘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소. 손호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라니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 들어왔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앞에 통로에 또 사람이 나타나서 문을 찾고 있어요. 장로인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침통하게 물었다. 몇 명이나 되느냐. 아란은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네 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장로인은 한동안 묵묵히 있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아란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장로인은 또다시 당승무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로제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소. 당승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구리가 웃으며 나섰다. 당로제는 바로 이 늙은이가 들어오게 한 것이오. 아란은 장로인의 곁으로 다가서며 급히 서둘렀다. 할아버지. 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도록 나가보세요. 소구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낭자는 조금도 서둘 필요가 없소. 이 벽안의 문은 이 늙은이도 찾지를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소구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아국의 음성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잇따라 또 하나의 신듯한 음성이 들렸다. 이 계집녀아. 빨리 비켜라. 손오바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큰일 났소. 문이 열렸으니 아국은. 아란도 당황하여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려고 했다. 이때 소구리가 앞을 가로막으며 급히 말렸다. 낭자는 뒤에 남아서 주인의 시중이나 들고 있으시오. 우리가 나가 볼 테니. 이때 당승부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을 받았다. 저는 밖에 나가서 장노인을 도와주겠어요. 그리고는 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이때 앞에 통로에서 소녀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놓아요. 장노인이 이를 갈아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내 손녀의 손을 놓지 않겠소. 장노인의 소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잡힌 것 같았다. 하지만 통로가 좁은 데다가 장노인이 가로막고 있으니 문앞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당승부는 참지를 못하고 장노인의 뒤로 바싹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장노인. 한번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장노인은 당승부의 무공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아니 아국이. 당승부는 급히 그의 몸 옆을 스치고 아국의 뒤로다가 섰다. 과연 나무문은 열려있었으며 문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의 황상을 입은 노인과 같았다. 황상 노인은 한 손으로 아국의 팔을 잡고 밖을 향해 끌었다. 다만 내가 얌전하게 나가기만 하면 노군은 절대로 너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 아국은 왼손으로 무늬 안쪽을 잡고 발버둥을 쳤다. 빨리 놓으세요. 저는 나가지 않겠어요. 이 나무문은 한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비좁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국이 비켜서지 않는 한 당승부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당승부는 하는 수 없이 아국의 겨드랑이 밑을 이용하여 발초심사의 초식으로 황상 노인의 팔목을 향해 찔러갔다. 이 일초는 비록 보통 초식이었지만 아국의 겨드랑이 밑에서 갑자기 날아가니 위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황상 노인이 아국의 팔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빛이 발목을 향해 찔러오는 것을 느껴 급히 손을 놓은 채 뒤로 물러섰다. 당승부의 이 일초는 다만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국이 여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당승부는 이제서야 자기의 발이 아국 낭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고 얼굴은 상대방의 머리카락에 닿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황상 문사가 갑자기 손을 놓자 아국의 몸도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당승부의 가슴과 부딪혔다. 아국은 몹시 부드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급히 비켜섰다. 당승부 역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녀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당승부는 아국이 비켜서는 틈을 타서 즉시 문앞으로 다가서더니 앞을 똑바로 주시했다. 문앞의 넓은 통로에는 모두 네 사람이 서있었다. 조금 전 아국의 팔목을 잡고 있던 황삼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 중 가운데 서있는 사람은 키가 작은 흑이 노인이었다. 흑이 노인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굳은 듯 했으며 두툼한 입술은 굳게 받쳐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흑이 노인의 오른쪽 팔은 없는 것 같았다. 또한 흑이 노인의 왼쪽에 서있는 사람은 흑삼을 입고 있었으며 중년대 안으로서 얼굴이 몹시 하얗고 하나의 철굴락선을 들고 있었다. 또한 오른쪽에 한 사람은 바로 당승부가 잘 알고 있는 흑이 판관 점포위였다. 사실 그는 가짜 흑이 판관 점포위인 것이다. 조금 전 황삼 노인은 당승부의 일검에 의해 경악을 느끼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아직 저 삐린내도 체 가시지 않은 청년에 불과한 당승무를 보자. 두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앞을 가로막느냐? 어서 길을 비키지 못하겠느냐? 말을 끝낸과 동시에 황삼 노인은 몸을 번개처럼 날리더니 오른손으로 응조공의 근나수로서 당승부의 검을 쥐고 있는 오른손을 향해 잡아왔다. 황삼 노인은 조금 전에도 이 초식으로 아국의 팔목을 잡았던 것이다. 당승부는 원래부터 사천당문의 출신으로서 무공이 낫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탈원장 방통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의 무학은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아무리 강호의 인류 고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제압하기에는 좀 힘이 들 것이다. 이때 당승부는 황삼 노인의 무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냉소를 치며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검으로서 상대방의 안면을 향해 비호처럼 찔러갔다. 이 일 검은 비록 빠르지도 않았으며 고통과 같이 내민 것이다. 하지만 황삼 노인은 정신없이 피하며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이것으로 봐도 황삼 노인의 무공은 당승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았다. 이때 가운데에 서 있던 흑이 노인이 돌연나서며 황삼 노인을 불렀다. 오 형 내가 상대할 테니 잠깐 물러나시오. 황삼 노인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뒤로 급히 물러섰다. 예 알았어. 흑이 노인은 당승무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당승무 역시 그를 쏘아보며 냉랭하게 방문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소. 외파리의 흑이 노인은 좀 누그러진 듯한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노부는 바로 여세진이라고 하오. 또한 일부러 사마노형을 만나기 위해서 왔소. 당승무는 강호에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세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당승무의 뒷가에 소부리의 신듯한 음성이 스쳐갔다. 노제. 이 사람은 원래 마교를 배반했던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의 외우는 음양수호라고 하네. 그의 왼손으로 연마한 것은 은풍장이며 오른손으로 연마를 한 것은 자명장이라는 것이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무공은 모두 사문. 무공으로서 압독하기 이를 때 없지. 하지만 그의 오른팔이 누구에 의해서 잘려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왼손을 조심하고 배로 대받아서 공격을 하지 말게. 음양수 여세진은 자기의 이름을 상대에게 알려주었지만 상대방의 안색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었다. 노제께서는 혹시 이 늙은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러나 노제께서는 사마노형에게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자연히 알 수가 있을 것이오.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의 벼루가 음양수라는 것을 내었지 모를 리가 있겠소. 그러자 여세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원래부터 노제께서는 여세진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구려. 그렇다면 더욱 잘 됐소. 노제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마노형에게 음양수 여세진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당승무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여세진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안 돼요. 지금 사마노형께서는 기독에 맞았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소. 하지만 여세진은 양미간을 짓부리며 언성을 높였다. 지금 사마노형께서 당한 도근이 늙은이만이 풀 수가 있는 것이니 어서 가서 말씀을 드리시오. 당승무는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사마노형께서 분부하시기를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소. 그런데 어찌 당신은? 여세진은 약간 언성을 낮추며 말을 가로챘다. 노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마노형을 위해 해약을 가져왔으니 경우가 다르지 않소. 당승무는 미간을 짓부리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사마노형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이 발작을 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흑영도의 해약은 받지 않겠다고 했소. 그 말에 여세진은 안색이 약간 변하더니 불쾌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노제께서 가지 못하겠다면 어서 비켜서시오. 이 노부가 직접 가서 만나볼 테니. 당승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사마노인장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길은 절대로 비켜줄 수가 없소. 여세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렇다면 노제에서는 일부러 노부의 길을 막는 것이군. 당승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문을 바싹 가로막으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는 사마노인장의 거처로서 만나기가 싫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처럼 억지를 쓰시오. 여세진은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이 노부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사마노형을 꼭 만나보아야겠소. 그러니 노제는 길을 비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당승무는 여세진을 무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물었다. 만약 내가 절대로 비켜줄 수 없다면 여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노부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켜주지 않겠다면 후에 이 노부를 무정하다고 하지는 마시오. 당승무는 냉소를 터뜨리며 언성을 높여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뚫고 나가겠단 말이오. 여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다. 노부가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비켜서지 않겠다면 할 수 없이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승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스럽게 버티고 선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처럼 뚫고 싶다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오. 바로 이때 여세진의 왼쪽에 서서 묵묵히 듣고 있던 흑의당의 좌천관 흑의수사 유칸생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당승무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주께서 하나의 젖비린내도 체가시지 않은 놈과 상대를 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그러니 제가 저놈을 생파할 테니 당주께서는 뒤로 물러서시오. 원래 방통이 흑영도에서 이탈한 후 음양수 여세진이 흑의당 당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여세진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소. 육형이 어서 저놈을 생파하도록 하시오. 말을 하면서 여세진은 비로 몇 걸음 물러섰다. 유칸생은 허리를 굽히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섰다. 제가 꼭 저놈을 생파할 테니 당주께서는 안심을 하십시오. 하지만 당승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유칸생은 철골로 된 부채를 흔들며 앞을 향해 걸어왔다. 당승무는 초조한 빛을 금치 못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유칸생.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이 변기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탓하지는 말아라. 유칸생은 지금 당승무를 뒤에서 소부리가 지시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상대방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자 몫이 불쾌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기왕에 나를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어서 길을 비켜라. 말을 끝낸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철골락선으로 당승무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쳐왔다. 당승무는 냉소를 칩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이 앞뒤를 모르는 어리석은 친구야. 유칸생이 공격을 해오는 틈을 타서 그는 당검으로 철골로 된 부채의 끝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갔다. 순간 유칸생은 자기의 팔목이 시큰거림을 느끼며 잠시 물러섰다. 바로 이때 하나의 차가운 빛이 유칸생의 천돌혈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왔다. 이렇게 되자 아무리 싸움에 능숙한 흑이수사 유칸생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일검은 유칸생이 부채를 지금과 동시에 천돌혈을 향해 찔러간 것이다. 아무리 1초 1시기라 할지라도 이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당승무의 검 끝이 유칸생의 철골락선과 부딪혔을 때 유칸생의 철골락선은 진동을 일으켰으나 당승무의 검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혹시 당승무에게 두 자루의 검이 있었다면 하나로는 맞고 하나로는 공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승무에게는 단 한 자루의 검밖에 없었다. 유칸생은 당승무에 이것은 공격에 급히 뒤로 물러서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던 여세진 등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유칸생은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으며 여전히 냉소를 쳤다. 흥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꽤 실력이 있는 놈 같구나.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비호처럼 몸을 날리더니 연속해서 3초의 공격을 가하였다. 이 3초는 번개처럼 빨랐으며 또한 당승무에 중요한 대열만을 골라 공격해 들어갔다. 유칸생은 3초의 공격을 퍼부으며 상대방이 반드시 당황을 하고 뒤로 물러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3초는 상대방을 격퇴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리어 반격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하나의 차가운 빛이 유칸생의 이누열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갔다. 유칸생은 하는 수 없이 또다시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하혁! 유칸생은 연속 두 번씩이나 위험한 공격을 받아 뒤로 물러나게 되자 놀라운 한편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순간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지른 그는 납선을 휘둘러 당승무에 당검을 향해 내리쳤다. 이번에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당승무에 손에 들려있는 당검을 떨어뜨리기 위해 옆쪽으로 검을 내리친 것이다. 그러자 당승무윰은 재빨리 당검을 비스듬히 뒤집더니 기이한 초식을 전개하여 눈부신 검광을 일으키면서 재빨리 유칸생의 좌우 두 장대열을 향해 찔러 나갔다. 이 일검은 매우 신비롭고 검도의 정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유칸생은 헛손질을 하게 되자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즉각 납선을 거두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당승무윰은 추격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 유칸생을 향해 빙글에 웃어보였다. 유칸생은 매우가 흑의 수사로서 납선을 가지고 강호에서 적재하는 유명인물을 제거한 데다가 20여 년간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다. 또한 그가 흑영도의 흑이당 좌충관을 없앨 정도의 실력을 보더라도 그의 무공은 알아줄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가 지금 적들인내도 체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세 차례나 걸쳐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강호에 나온 이후 처음 당하는 일이었으므로 유칸생 자신이 크게 놀랐음은 두 말할 여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견식이 넓은 음향수 여세진조차 놀라 안색이 획 달라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화가 극도로 치민 유칸생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두 눈에서는 무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으나 강히 여세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멈추었다. 그러자 여세진은 앞으로 두 발자국쯤 다가서더니 한 손으로 수구를 쓰다듬으면서 은산하게 웃었다. 소영재의 건법이 이토록 조해가 깊을 줄은 몰랐군요. 당승문은 제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단단하게 반문했다. 당신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소. 여세진은 여전히 빙글빙글 웃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자네가 노교의 일장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노교는 서슴지 않고 즉시 이들을 데리고 물러가겠다. 소영재 어떤가.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의 사부가 자기에게 자살장을 전수해줄 때 자살장은 독이 비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천하에 막아낼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순간적이었으나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부터 충동이 이뤄 말대답을 하려고 할 때였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부터 소구리에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절대로 그와는 그렇게 할 수 없네. 그 말을 들은 당승무는 평소 그를 매우 믿었기 때문에 선뜻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문 앞까지 찾아왔으니 그들을 순순히 들여보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싸우지 않으려 해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승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소부리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얘야 너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에 이어 이번에는 간신히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직하게 말했다. 빨리 나를 사부라고 불러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나 당승무는 즉각 얼굴에 희색을 띄며 얼른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제자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음향수 여세진입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바라더니 천천히 말했다. 너는 그의 상대가 아니니 빨리 물러나라. 이 사부가 나가겠다. 그 말을 들은 당승무는 즉시 대답을 하고는 재빨리 여세진을 향해 말했다. 나의 사부께서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시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즉각 뒤로 물러났다. 한편 여세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속으로 생각을 굴리기에 바랐다. 제자의 건법이 저렇게 곶강하니 그의 사부는 대체 누굴까. 궁금해하고 있는 여세진의 앞에 소부리가 즉각 나서더니 폭건을 하며 웃었다. 연호 때 단연간 보지 못했더니 당주가 되었구려. 정말 축하하오. 여세진은 그를 보자 흠칫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음산하게 웃었다. 누군가 했더니 소노형이셨구려. 후후후 우리 사도 두 사람은 바로 친구를 만나러 왔소. 소부리의 말에 여세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연신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저 어린 것이 바로 노형의 문화란 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더욱 의기양양하여 대꾸했다. 그렇고 말고 저 얘가 나의 문화가 아니면 누구의 문화이겠소. 여세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전포이에게로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전형 흑살장을 사용한 자가 바로 저 소년이오. 전포이는 그 말에 당승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급히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저 소년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부리가 한마디 거들었다. 전 노형의 말이 맞소. 저 제자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소. 여세진은 그 말을 듣자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반문했다. 너는 자칭 방통의 운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노형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오. 소부리는 그 말에 능청맞게 말을 받았다. 그럼 친구는 내가 스스로 옥황상제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겠소. 여세진은 그의 말에 웃지도 않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하지만 천하를 통틀어보아도 후살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오직 탈원장 방통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자 소부리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껄껄 웃어져 쳤다. 하하하 천하의 무공은 되게 비슷한 것이오. 내 제자가 배운 것은 흑살장이 아니라 자살문의 자살장이오. 여세진은 반신반의하여 한동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주시하다가 돌연 차갑게 내뱉았다.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소. 소부리는 희죽이 웃었다. 그럼 연호대께서 자살문의 검장상저를 한번 보고 싶으시겠군요.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즉각 여의금사를 꺼내더니 여세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철사에서 가느다란 그림자가 무수하게 일어나더니 공기를 가르면서 곧장 여세진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적을 상대한 여세진도 방비에 결코 허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철사는 마치 무수한 장검과도 같이 서늘한 검기를 뻗치면서 그에게로 날아오는 게 아닌가. 흠칫 놀란 그는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할 여유도 없이 급히 왼쪽 소매를 얼굴로 막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소부리는 외호가 설상무용으로서 경신술로 강호를 누비어왔다. 그러하기에 그는 여의금사를 내두르면서 마치 한 줄기의 연기처럼 단숨에 여세진의 몸 옆으로 날아가 왼손으로 가볍게 그의 어깨를 찼다. 이어 그는 괴이한 신법으로 다시 문앞으로 오더니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연호 때 아무 탈도 없소. 나는 그저 장난을 조금 했을 뿐인데. 여세진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한동안 어한이 벙벙해 있었다. 상대방은 실로 자기가 상상도 못할 괴이한 수법으로 자기의 어깨 늘 가볍게 친 것이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손을 썼더라면 아마 그 일장에 당장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간사하고 교활한 그였지만 무림 중에 자살문이라는 무학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는 소부리를 멋쩍게 바라보았다. 손오 형께서는 언제 이런 신술을 연마하셨습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의기양양하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몇 년 전에 나는 태백산을 돌아다니다가 은연 중에 300년에 걸쳐 내려오는 자이문의 무공을 획득하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즉각 그것은 연마한 거요. 여세진은 자부하는 그의 말과 태도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느끼고 즉시 폭권을 취했다. 이제 보니 손오 형께서는 이미 일문의 주인이 되셨군요. 이거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멋쩍게 씩 웃으며 대꾸했다. 별 말씀을 아직 강호 부대 문파와는 비할 수도 없는 처지요. 여세진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전판관의 보고를 듣자 하니 저 소년이 교주를 만나 건법을 하사 받았다 하던데 그게 정말인지요? 그 말의 소구리는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 그것은 나와 전노 형과의 농담이었소. 연호대께서는 그것을 진짜로 아셨군요. 저 역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흑영도가는 순환을 만나 교주와 주인 그리고 섬의 모든 주민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달려와 두 분에게 어디서 교주를 만났는가 물으려 했더니 그게 농담이었군요. 그렇다면 흑영도주는 아직도 행방불명인 모양이구나. 그럼 당승모와 내가 도하궁에서 놓아준 염지천이 바로 그 흑영도주가 아닐까. 여세지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손호 형께서도 사만호 형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소구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연호협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겠소. 나와 손호와는 의형 제 사이요. 우리는 20세 때부터 서로 알고 있었소. 그런데 나는 오늘날 작은 명성이나마 얻어 태백산에다 집을 지어 자살문의 근본을 이루려고 이렇게 일부러 달려와 손호로 하여금 빗문의 설계를 부탁하려는 것이오. 여세진으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라 호기심이 부쩍 잃었다. 사만호 형께서는 그것을 응하셨소. 소구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손호는 지금 병세가 매우 풍하여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여세지는 갑자가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제가 아까 올 때 이미 손호 형의 영도를 만들었소. 한데 나에게 사만호 형이 당한 독을 제거하는 해악이 있다고 했는데 영도는 그것을 방지하더군요. 그 말에 소부리는 대번에 희색을 띄었다.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이요. 그럼 저를 안내해 주시겠소. 소부리는 그 말에 갑자기 손을 내자었다. 잠깐 연호대께서는 우선 그 약을 나에게 주시오. 순간 여세진의 얼굴에 의혹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손호 형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연호대의 말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소. 하지만 나에게 따로 사정이 있소. 여세진은 잔뜩 비심쩍은 눈길로 그를 쳐다보면서 음침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호 형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러자 소부리는 갑자기 그에게로 머리를 갖다 대면서 희죽이었다. 나는 연호대 당신도 역시 일이 있기 때문에 손호를 찾기 위해 은돈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 순간 여세진의 안색이 휙 달라졌다. 노형은 그 말을 사마장홍에게 들은 것이오.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그가 어찌 얘기할 수가 있겠소. 나는 장 영감한테 이 말을 들은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여세진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 냉랭하게 내소왔다. 그럼 손호 형께서도 사마장홍을 데려갈 생각이오. 아니요. 나는 이미 솔직히 말했지 않소. 본문은 이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 내 흑영도처럼 오천량의 황금을 내놓을 수가 없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어깨를 한번 움찔하더니 다시 뒷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손호가 예정을 생각해서 그 한 가지 설계도만 작성해 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러니 노형께서 들어가 그의 생명을 구하고 게다가 상까지 내리니 손호가 깨어난 뒤에는 어찌 당신네들을 순순히 따라가지 않겠소. 만약 그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네들과 상의를 하고 싶은 것이오. 그럼 손호 형께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신지. 어찌됐건 우선은 그를 깨어나게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러니 내 뜻은 우선 나에게 약을 주어 손호가 깨어나면 먼저 나를 위해 도안을 그리게 해달라는 거요. 솔직히 말하자면 손호가 설계도 몇 장쯤 그리는 것은 누워떡 먹기라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충분할 거요. 그런 뒤에 당신 내가 다시 모셔 가면 되지 않겠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세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구리가 얼른 덧붙여 말했다. 내가 자의문을 계승하면 앞으로 연호 때와 서로 합작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 일은 그저 우리가 합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니 이제 해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친 그는 갑자기 손을 내밀어 여세진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더니 호탕하게 웃어져 쳤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여세진은 그가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신경을 받자 곤두세워 어깨를 몇 번 맞았다. 사실 소구리가 그의 어깨를 친 수법은 바로 염지천의 검장 13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구리는 그것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던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어 여세진은 내심 크게 놀랐다. 소구리의 공력은 교주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아래에 있지는 않겠구나. 그러니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즉시 공손한 태도로 불었다. 사만호 형께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시는데 손호 형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할 자신이 있소. 그러자 소구리는 가슴을 문지르면서 씩 웃었다. 나는 그저 그가 도안을 그려준다면 나는 즉시 그에게 노형을 따라가라고 권하겠소. 아마 그는 나와 몇십 년 사귀어 왔기 때문에 나의 말을 어느 정도 들을 것이오. 하고 말한 그는 갑자기 음성을 낮춰 나직하게 물었다. 만약 손호가 완강히 거부를 한다면 노형께서는 암암리에 그를 모셔갈 방법이 있소. 여세지는 그 말에 두 눈을 휘번덕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손호 형께서는 과연 일파의 장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군요.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소구리는 의기가 양양에서 씩 웃어가며 대답했다. 무슨 별말씀을 우리가 기왕 성심껏 합작할 바에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 그는 두 손을 마주 비비대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날카롭게 신광을 바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군요. 제 생각엔 연호대께서는 먼저 올라가셔서 빙장해서 하루 이틀쯤 쉬는 게 좋을 것 같소. 만약 그 약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하나 나에게 딸려 보내면 될 게 아니오. 그래서 손호가 약을 복용한 뒤에 깨어나면 먼저 도안을 그리게 한 뒤에 다시 노형을 따라 흑영도로 가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군요. 흑영도의 비밀 소부리가 말을 맺기가 무섭게 여세지는 황급히 소리쳤다. 흑영도로 가는 게 아니오. 그러자 소부리는 의미심장하게 씩 웃었다. 어쨌든 그를 어디로 모시고 가건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교활한 여세지는 그가 사람을 시켜 같이 가자고 하자 속으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허탈하게 껄껄 웃었다. 손호 형께서는 일파의 장문이신데 어째 안심이 되지 않겠소. 제가 사람을 보내면 소식을 듣기도 좋을 테니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소. 말을 마친 그는 점포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전형이 손호 형을 따라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곧 삼아 노형으로부터 해답을 받도록 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점포이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여세지는 즉시 황산노인과 육한생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형 육형 그럼 우리는 올라갑시다. 말을 마친 그는 곧장길 중앙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소부리는 점포이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빙글에 웃었다. 전 총관 어서 들어오시오. 점포이가 소구리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부리는 곧 큰 소리로 외쳤다. 장로형 이 문은 어떻게 닫는 것이오. 소나리께서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문은 제가 닫겠습니다. 그러자 소구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다시 당승무에게 말했다. 너는 문앞을 지키고 있어라. 나는 곧 전노형을 모시고 들어갈 테니. 하고 말한 그는 점포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폭로를 지나자 몇 간의 몫이 있는 문앞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 장로인은 소부리를 들여보낸 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나직하게 물었다. 소나으리 전 총관은 무엇하러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의미심장하게 희죽 웃더니 역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요. 하고 말한 그는 곧 점포이에게로 고개를 돌려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다 왔소. 전 총관은 나를 따라오시오. 이때 아국이 손에 응카를 든 채 목실 문앞을 지키고 있었다. 소부리는 점포이를 앞세운 채 그녀에게 의미있게 눈을 깜빡여 보이더니 광목으로 된 휘장을 올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점포이는 이 지하성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었다. 밖에서 보던 크고 높은 태호석의 단벽에 비해하는 너무도 간략했다. 또한 통로가 좁고 어두운 것을 보고 점포이는 내심 겁을 집어먹었다. 삼화장홍은 기관 설치에 정통한 데다가 소부리 또한 교활하기 그지없는 늙은이니 나는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겠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소부리가 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곧 뒤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조그만 등불이 켜져 있었고 손오반 삼화장홍은 문을 등 진 채 앉아있었다. 그는 이미 약을 복용했는지 다소 몸이 나아진 것 같았다. 침상 옆에 서 있던 아란이 소부리를 바라보더니 반색을 하며 물었다. 소선배님 그 도적들을 다 쫓으셨습니까 소부리는 얼른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손오반을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손오 내 손님 한 사람을 모시고 왔네. 그 말에 손오반은 고개를 돌려 점포이를 바라보더니 안색이 휙 달라졌다. 전 총관 무슨 일로 왔소 손오반의 냉랭한 말소리에 아란도 점포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가 흠칫 놀랬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점포이인가요 이때 소부리는 재빨리 손오반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의자를 하나 꺼내 점포이에게 권했다. 점포에 앉으시오 하고 말한 그는 곧 고개를 돌려 아란에게 말했다. 낭자 잠깐 나가 계시오 우리끼리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자 아란은 손오반의 눈치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소부리는 만면에 열분 웃음을 머금고 점포이를 향해 공수의 예를 취했다. 전 총관께서는 손오를 찾기 위해 몇 달이나 가진 노력을 기울여서도 끝내 손오를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나의 덕분으로 이렇게 쉽게 손오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이 흡족하오. 점포이는 그 말에 가볍게 당황해하는 눈치를 보였다. 사실 제가 이 소석인에 온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부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의미있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후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 노영의 뜻을 전혀 몰랐다면 여세진을 타일러 노영을 이곳까지 모시고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끝밖의 말에 점포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똑바로 주시하더니 곧 냉랭하게 웃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오영과 여당주가 서로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조건인데 어째서 저를 끌어들이는 것이오. 이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손오반은 내심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소영은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인데 점포에 하나를 데려온 것이 무슨 속셈이란 말인가. 이런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꾹 눌러 참고 그는 여전히 침상에 기대 앉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때 갑자기 소부리가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하타하 제가 무슨 자살문의 문주이겠소.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손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언제 그에게 나를 위해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지 그 순간 점포에의 두 눈에 날카로운 한 줄기의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당황한 어조로 황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손오 형과 여당주과 말한 것은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요. 하타하하 그렇소. 그것은 가짜였소. 정밋지 못하겠다면 손오를 한 번 보시오. 그의 기독은 이미 풀렸는데 또 무슨 해악이 필요하겠소. 그 말을 들은 점포에의 안색은 극도의 경악에 잠겼다. 손오 형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갑자기 정색을 했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오. 그런데 노형에서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오바는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결국 참지 못하고 급히 물었다. 소형 그러면 그는 점포에의가 아니란 말이오. 소부리는 천천히 손을 내져우며 대꾸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소. 그러자 점포에는 오히려 그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다. 손오 형께서는 점점 이상한 말만 하시는군요. 제가 점포이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소부리는 그 말에 답답하다는 듯 자기의 가슴을 쳤다. 아 좋소. 당신은 점포예요. 내가 공연히 말을 많이 했군. 하고 말한 그는 두 번 다시 그를 찾아보지도 않고 손오반에게 폭권의 예를 취했다. 손오 우리는 이미 몇십년간이나 사귀었으니 내 부탁 하나를 들어주지 않겠나. 그러자 손오반은 짐작가는 다가 있는지 이내 말을 받았다. 소형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혹시 당소형의 일이 아닙니까. 소구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빙글에 웃었다. 그가 첫 일기를 달려와 자네에게 해악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자네의 일이니 나는 상관하지 않겠네. 그 말을 들은 손오반은 매우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거려가며 물었다. 소형 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사귀어 오는 동안 내 언제 자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던가. 하지만 이번만은 꼭 대답을 줘야 하네. 손오반은 심상치 않은 예감에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정색을 한소부리는 차근차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적인 것으로 자네 손오가 반드시 용기를 내어 나서야만 하는 것이네. 전포인은 그 말에 갑자기 신색이 획변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손오반이 급히 묻자 소부리는 서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그리고 이것은 천하에서 오직 자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리고 나머지 사적인 이유는 바로 나 소부리가 자네와 수십 년 동안 사귀어온 정군을 생각해서 특별히 자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일세. 소부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손오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부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넨 내가 20년 전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개봉 객점에서의 일을 알고 있겠지. 잠시 생각에 잠긴 손오반이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에 온통 금장식을 한 할머니를 만났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뒷일에 대해서는 모두 잊었습니다. 맞아. 그 노파는 머리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했고 손에는 주홍색 치를 한 작은 보물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경험으로 그 노파가 탄지 청의시녀 하나만을 데리고 있는 덴도 아무도 손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네. 여기까지 말한 그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몰래 그들의 옆방으로 숨어 들어가 창문 틈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노파는 등불 아래 앉아 상자 속에서 갖가지 징계한 물건을 꺼내 가지고 노는 것 같았는데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밖으로부터 아란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선배님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군요.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구리는 그 말에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보니 낭자도 밖에서 듣고 있었군. 좋소 큰소리로 이야기하겠소. 라고 말한 그는 다시 뒷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그 노파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노파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검과도 같아 그녀와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네. 그래서 당황한 나는 급히 몸을 숙여 재빨리 밤 위로 뛰어 올라갔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주시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도둑놈이라는 차가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예리한 것이 내 등에 꽂혔네. 이때 밖에 있던 아란이 놀라 큰소리로 물었다. 그게 뭔가요 검이었나요 그 예리한 검 끝이 내 등 뒤에 꽂혔을 때 갑자기 한 구원자가 나타났네. 그는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으면서 즉각 손을 들어 검은 물체를 발사시키더니 그 노파의 손에 있는 작은 검을 떨어뜨렸네. 그때 무엇인가가 내 몸에 떨어지길래 나는 그것을 급히 집어들고 객점을 빠져나왔는데 그 노력은 나를 쫓아오지 못했네. 이때 밖에 있던 아란이 휘장을 제치고 얼굴을 들이밀며 호기심에 찬 얼굴로 급히 물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제 내 말을 듣다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옷을 벗어보니 등에 약세치 가량의 칼자국이 나있었네. 만약 그때 그가 한 발자국만 늦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겠지. 그리고 내 손에는 약한 치 가량의 허리띠가 들려있었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란이 또 참견을 했다. 허리띠요? 나중에 나는 나의 은인이 바로 강호에서 명성이 자자한 홍채문주 역시 예리한 칼에 의해 허리띠 끊어졌던 것이네. 아란은 홍채문주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강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손오반이 의아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소영 그 일과 저에게 도와달라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소부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물론 관계가 있네. 이것은 흑영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이에 손오반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몇십년간 서로 사귀었기 때문에 절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영 께서 흑영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신다면 거절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점포의 눈에서는 한 줄기의 기이한 빛이 스치고 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잡고 있을 뿐 이었다. 소구리는 별코 흑영도를 위해서가 아니니 내 말을 계속 들어보게 하고 말한 그는 입술에 침을 축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3년 전 홍채문주가 나타났을 때 자의 교주가 흑영도에서 자의 문을 창립한 것은 뒤에 무서운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네. 만약 그 일이 성공한다면 온 무림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일세. 그러자 손오반이 의아스러운 눈길로 그를 주시 했다. 그게 무슨 음모 입니까? 소부리는 긴 탄식 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까지 그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네. 또 나 역시 이 일은 최근에 알게 된 것일세. 하고 말한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홍채문주는 당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자 즉시 마교 중에 한선자와 불력 흑영도로 달려 갔었네. 그리고 거기로 달려간 사람들은 모두가 무림 중에 가장 윽뜸 가는 고수들이라 흑영도의 부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코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네. 그런데 일행은 한 번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네. 뿐만 아니라 그 흑영도의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지. 그 후 무림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되어버렸소. 손오바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신비감과 함께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일과 소영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있게 웃었다. 물론 관계가 있지. 이것은 온 세상이 놀랄만한 커다란 일이고 또한 이 넓은 천하에는 오직 자네만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네. 순간 손오바는 자기의 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제가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이르놈 무림의 중대사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자네와 농담을 하겠나? 손오바는 그의 엄숙한 표정을 보자 결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알아차리고는 다급하게 다그쳐 물었다. 소영 그럼 절 덜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홍채문주가 나의 생명을 한번 구해준 것 밖에는 말일세. 그래서 나는 여지껏 이 일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지만 아직껏 보답을 못했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네. 또 하나의 얼굴 당황한 손오바는 황급히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부리의 두 눈은 손오바의 얼굴을 깨뚫을 것만 같았다. 이 수수께끼를 좀 풀어주게. 소영전은 신섬도 아니고 또 흑영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사람이 실종된 지도 벌써 3년 되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손오바의 당황한 것 같은 말의 소부리는 진지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자네가 기관에 능통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네. 만약 자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전노형에게 물어보게. 그 역시 이 일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으니까. 손오바는 그의 말이 매우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즉시 점포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점포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두 사람을 향해 폭권을 하며 빙글에 웃었다. 손오형 그리고 사마노형 저는 사실 점포이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맺자마자 소구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희죽이 웃었다. 나는 이미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수수께끼 같은 두 사람의 말에 손오바는 영문을 물러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아니 그럼 이분이 점포이가 아니면 누구라는 말입니까? 소구리는 여전히 바보처럼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일은 두 가지 얼굴로 변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 겠는가? 그 말에 손오바 두 눈은 믿지 못 하겠다는 듯이 왕광울만 해졌다. 아니 그럼 이랑신 정로 형이란 말입니까? 점포이는 얼른 손을 내밀어 가볍게 얼굴을 문지르며 씩 웃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바로 정수복 입니다. 하고 말한 그가 다시 얼굴을 한번 쓰다듬자 젊은 점포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주름살 투성이인 노인으로 변했다. 이때 문 밖에 있던 아란이 참지 못하고 고개를 안으로 들이밀며 물었다. 누가 토끼 눈처럼 휘둥그레져 큰소리로 외쳤다. 아국 빨리 와봐.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있다가 국도 고개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소부리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두 낭자 결코 이의를 발설해서는 안 돼요. 이때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 앉으려던 손오반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국 낭자가 정수복 을 향해 공수의 예를 표하며 물었다. 정로 형께서 이렇게 변장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 에서 입니까 정수복 은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지요. 하지만 백앙의 상황은 이미 손오 형이 거의 이야기 했습니다. 3년 전에 사람들이 흑영도로 건너간 뒤에 그 섬은 곧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자의문까지도 그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호에서는 필시 그 섬에 큰 천재 지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무어라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노릇 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아국이 가지고 온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떤 큰 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섬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적어도 한두구의 시체는 발견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일이 발생한 뒤 단 한구의 시체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섬이 황폐하게 변한 것. 외엔 쥐새끼 한 마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하면서 사람의 뼈속 깊이 파고 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섬의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찾아간 사람조차 마치 하늘로 솟은 듯이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간 빗문의 문화들이 사방으로 수소문해보았지만 끝내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두형과 함께 수차에 걸쳐 흑영도로가 단 한 가지 의심가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에는 결코 해일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따른 집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폐허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 의문만 풀면 모든 의문도 따라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단숨에 말한 그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 말을 계속했다.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사람들은 삼아 노형이 기관에 정통하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노형을 초빙하여 흑영도로 가서 무슨 이상이 있는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손오반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빙글에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뒤문께서 이번에 착수하려 하시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로 군요. 또 어떤 기관이라도 일시에 모두 없앨 수는 없으나 이 일은 확실히 저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군요. 흑영도로 가는 것이 뒤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역시 가보고 싶군요. 그러자 정수복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엔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뒤문에서는 처음에 노형을 모시고 흑영도로 가려던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반은 대번의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정수복은 옆에서 희죽이 웃고 있는 소구리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3개월 전에 소식을 찾아다니다가 바로 뒤댁에서 진짜 정포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러자 손오반은 그의 말에 수긍을 표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벌써 왔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수복이 말을 이어받았다. 정포이는 본시 흑영도의 흑의당 우총관 이었습니다. 흑영도의 모든 사람이 실종된 지 3년이나 되어서도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그를 만난 것은 커다란 수확 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일 귀댁의 문을 지키는 장로영 을 찾아가 그 보고 소속인을 떠나라고 권한 뒤에 제가 그 대신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손오반은 빙글에 웃었다. 이제 보니 장영감으로 변장한 사람이 바로 정로영 이었군요. 그러자 정수복도 악의 없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저도 장영감이 이곳의 농부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손오반이 설명을 하듯 말을 이어받았다. 장영감은 본시 이곳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장위를 돌봐주면서 선친께 몇 소의 권각을 전수받았지요. 그가 이곳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포인은 그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는 뒤이어 다그치듯 울었다. 그런데 정로영 께서는 어째서 전포이로 변장을 하셨습니까. 정수복은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곳에 나타났으니 혹시 그의 신상에서 흑영도에 관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손오영 사도가 찾아와서 또 손오청의 영도가 자살장을 한수해 보이자 전포인은 그를 방통해 문화라고 오인하고 저녁때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음향수 여세진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세진이 오기 전에 미리 전포이로 변장했던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는 전포이를 잡은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손오바는 잠잤고 그의 얼굴을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정로영 에게 한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저의 이 성고는 답만 완성했지만 모두가 단추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 저의 동문 기술 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관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여세진은 어떻게 해서 연 것입니까? 그러자 잠잤고 듣고만 있던 소부리가 염소에 수염 같이 생긴 수염 한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맞소? 나도 그 점이 매우 의문이었소. 여세진은 황삼을 입은 오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듣자하니 그는 토목기관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의문은 바로 그 사람 이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소노반의 안색이 휙 달라졌다. 뭐라고요? 황삼을 입은 오가라는 노인 그는 바로 저의 사숙입니다. 뜻밖의 말에 두 사람은 흠칫 놀랐다. 아니 자네에게 언제 사숙이 계셨나? 소부리가 의아스러운 듯 급히 묻자 소노반은 약간 흥분된 어조로 대답했다. 선친계서는 동문의 사제가 한 분 계셨는데 성은 오가이고 이름은 사연입니다. 황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칭 황삼객이라고도 하지요. 듣자하니 그는 관외로 나가 근 30년간이나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여세진과 함께 오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소부리가 설명하듯 말을 꺼냈다. 여세진은 그 당시 마교에서 내쫓겼기 때문에 발붙을 곳이 없어 그 역시 관외로 나갔던 것이네. 그의 음향수라는 외우는 관외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네. 그리고 흑영도가 그를 위해 버티지 않았던 들 그는 감히 관외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걸세. 소노반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이웃고 진지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사숙밖에 기관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없는 판에 사숙께서 그들의 손에 들어가셨으니 절다러 힘이 되어달라 이 말이군요. 하고 말한 그는 갑자기 정수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참 그런데 정로 형께서 이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복은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흑영도가 멸망한 뒤에 2-3년간 강원은 표면상으로 보기엔 비록 평정하지만 실은 많은 풍파가 잃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흑배경도의 유명거사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부지기수요. 사람들은 처음에 누가 강호해서 조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것이 바로 흑영도의 사람들이 한지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오반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이미 흑영도에서 기업을 건립했는데 강호의 사람들을 왜 없애는 것이지요. 소부리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밖에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 속에는 피씨 비밀이 있을 손오반은 그 말에 날카로운 신광을 바랬다. 그럼 김은 소주인 께서는 절더러 그들을 위해 힘을 쓰라는 것입니까. 정수복은 고개를 끄덕이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느라 그의 눈치를 살폈다. 흑영도의 도둑들이 노형을 초청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은밀한 소구를 경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리가 옆에 있다가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듯 선뜻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말이 맞소. 소구를 꾸미고 있는 것. 왜 결코 손오를 초청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오. 정수복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 했다. 빅몬은 이미 소서균 주의 수십 장에다 적지 않은 매복을 설치했지만 교활한 점포인은 2-3개월간 통 자기의 주의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손오반이 의아스러운 듯 눈을 빛내며 급히 물었다. 그럼 노형의 뜻은 절더러 그들의 소구를 탐지해 내라는 것입니까? 정수복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말하는 것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 숨조로 왔다. 흑영도의 사람들이 실종되지 않았다면 필시 어디엔가 잠복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빅문의 문주와 한선자 등도 실종되지 않았을 것이니 빅문의 소주인 께서는 사마노 형께 힘을 써 도와주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빅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겁니까? 그 순간 정수복은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들이 노형을 초청하는 것은 피시 총파의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 것입니다. 저희 소문주 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설계의 도안을 사사해 주십사 하는 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들은 정수복은 이미 생각한 바가 있는 듯 빙글에 웃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곳은 사방에 이미 빗문의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어서 그들이 노형을 어디로 모셔가든 단 소재만 알게 되면 노형 과는 수시로 연락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손오바는 어조에 힘을 주어 근엄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저 역시 무림의 한 사람이니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정수복은 몫이 기뻐하며 그 자 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마한 노형처럼 광명정대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은 무림의 행운입니다. 제가 빗문의 문주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 별말씀을 악을 보면 의당 손을 써야 하는 법인데 로 웃어져 쳤다. 하타 하하 손오나는 자네가 이토록 시원한 대답을 할 줄은 미처 몰랐네. 참 자네는 흑영도로 가기 전에 우선 당소제를 위해 일을 좀 해주게. 손오바는 이 엉뚱한 말에 급히 그에게로 시선을 돌려 물었다. 제가 당소형을 위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연심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의 몸에는 그림이 몇 짱있네. 그러니 자네가 그를 위해 몇 가지 정교한 암기를 만들어주면 되네. 그 말에 손오바는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당문의 암기는 원래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의 공부로는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소구리가 타이르듯 다시 말했다. 자네는 이름난 교장 이 아닌가? 그러니 이 일은 꼭 자네가 해야만 하네. 네 이미 여세진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도 있으니 며칠 이 걸려도 무방하네. 그 말에 손오바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주시했다. 아니 여세진과 어떤 조건을 약속했습니까? 소부리는 입살스럽게 희죽이 웃어보였다. 후후 나는 점포에이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동시에 자네가 나를 위해 도안 한 장을 그려준 후에야 자네를 내보내겠다고 했네. 하고 말한 그는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 해 주었다. 여세진은 나를 정말로 자살문의 문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하하 암기 제자 그 순간 정수복의 얼굴이 의혹의 빛으로 뒤덮였다. 그럼 당소영은 소노영의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소부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 했다. 당로제는 사실 방통의 문화요. 나는 단지 여세진을 겁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오. 하고 말한 그는 뒤이어 당승무의 내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때 손호반이 재촉하듯 급히 입을 열었다. 일은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니 소영께서는 속히 당소영으로 하여 금저에게 그 보안을 빌려주게 하십시오. 그가 막말을 맺었을 때 정수복이 다시 가면을 썼다. 제가 기왕 이곳에 들어왔으니 다시 나가보지 않으면 홍채문의 암호를 가르쳐 주고는 몸을 일으켜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손호반이 황급히 말했다. 정형께선 그럼 여세진에게 저는 이미 승낙을 했으나 자살문을 위해 설계도를 하나 그려야 하니 사흘쯤 기다리라고 전해주십시오. 정수복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잘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곧 두 사람에게 폭권의 예를 취하고 밖으로 나갔다. 방문까지 보라는 전가를 받은 당승문은 당문의 천황 침통을 장영감에게 주고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후 뒷문을 지키라고 했다. 천황 침통을 받자 장영감은 몫이 기뻐했다. 이 일침이 있는 이상 어느 놈이고 근처만 와도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다. 그 말에 당승문은 가볍게 씩 웃더니 안을 향해 총총히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소부리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소용 빨리 오게. 손오반이 이미 자네의 암기를 제작해 주겠다고 승낙했으니 어서 그 도안을 꺼내게. 그 말을 들은 당승문은 몫이 기뻐하면서 탈석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 삼아 어르신네 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인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즉시 품에서 7장의 도안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다. 도안을 받아든 손오반은 한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돌연 탄식을 했다. 당문의 암기가 천하무쌍 이라고 하더니 과연 이것은 모두가 지상의 물건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만약 이 도안을 보지 않았더라면 인간 세상에 이토록 기묘한 암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데 여기까지 말한 그는 갑자기 미간을 치푸렸다. 이 7가지 암기는 실로 복잡하고도 정교해서 전부 다 하려면 한달이 걸려도 못다 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당승문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부리가 그러한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사정조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급한 대로 한두 가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손오반은 다시 도안을 몇 번이고 자세히 들여다본 끝에 마지막 두 장을 가리켰다. 7가지 특히 검저비성은 지금 당소영이 사용하고 있는 보검을 약간 개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리하여 당승문은 나머지 5장의 도안을 다시 돌려받고 대신 당검을 풀어 공손히 바쳤다. 그러자 손오반은 소구리를 향해 개면적게 웃으며 말했다. 소영 짓다가 만집이라 방이 모두 5개밖에 없군요. 비접게 방을 쓰다보니 천상 소청과 당소영 같은 방을 쓰라고 해야겠습니다. 허탈하게 웃어져 쳤다. 허터허 괜찮네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소부리가 웃는 얼굴로 말을 받자 손오반은 곧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럼 저는 당소영 을 위해 공작을 해야겠으니 두 분 에서는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두 장의 도안과 당승무에 당검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즉시 문을 닫아버렸다. 그것을 본 소부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군 무슨 일을 하건 꼭 문을 저렇게 닫는단 말이야. 하지만 당승문은 그가 자기를 위해 암기를 제작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의미심장하게 희죽 웃었다. 당소영 자는 장영감의 손녀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나. 우리 그들을 불러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을 본 소부리는 탁 밑에 수염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 둘은 다 괜찮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다. 아국이 나무 쟁반 하나를 받쳐 들고 들어오면서 가볍게 눈을 흘겼다. 노 선배님께서는 뒤에서 저희를 꼴리시는 군요. 그러자 소부리는 황급히 두 손을 내져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당로제 와 함께 두 낭자가 모두 꽃같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소. 순간 아국의 얼굴에는 수줍은 듯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수정처럼 반짝이는 커다란 눈으로 당승무를 슬쩍 훔쳐보았다. 마침 당승무도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터라 내게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소부리는 연신 염소 같이 작은 수염 을 쓰다듬었다. 낭자 이 물만두 두 접시는 낭자가 만든 것이요. 아국은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수줍게 대답 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께서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시장에 하실 까봐 알아내게 만들라고 하신 거에요. 그러니 빨리 드세요. 그러자 소부리는 만족스러운 듯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타 하하 마침 배가 고팠었는데 밤 문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우실 거에요. 하고 말한 그녀는 곧 몸을 돌려 물러났다. 소부리와 당승문은 시장하던 참이라 체면 불구하고 마음껏 먹고 나서는 아국이 안내해주는 오른쪽의 조그만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리하여 첫날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여세진은 아마도 가짜 점포의 정수복으로부터 소노반이 승낙했다는 말과 함께 사흘간 자살문을 위해 도안을 그린다는 보고를 받아 찾아오지 않을 모양인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아란이 그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문을 지켰다. 장영감은 그녀에게 당승무의 천황침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즉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정호흥 무렵 소노반이 꼭 닫은 문으로부터 당승무의 당검을 들고 나오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하하 당소영 노교가 하룻밤을 세워 이 검저비 성을 완성시켰소. 그리고 소영의 당검에다 마연을 더욱 가했으니 얼마나 예리해졌는지 한번 시험해보시오. 옆에 있던 소구리가 연신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다. 역시 자네야 하룻밤동안에 완성을 해내다니. 그러자 소노반은 겸손하게 웃었다. 검저비 성은 그래도 제작하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소영을 위해 열두개의 한성밖에는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말을 마친 그가 당검을 꺼내 들자 과연 싸늘한 검광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 매우 날카로 와 보였다. 당승문은 그것을 보더니 매우 기뻐 연신 감격해 하며 인사를 했다. 그때 한참 동안 검을 살펴보던 소구리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급히 물었다. 소노 그런데 검저비성은 어디에 들어있나 소노바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고 말한 그는 검을 쥔 오른손을 휘둘러 선인지로 애초식을 전개해 보였다. 순간 차가운 한줄기의 빛이 번득하는 것 같더니 한점의 은성이 검 밑에서부터 발사되어 문에 가서 꽂혔다. 실로 정광석 화와도 같은 순간이었다. 이어 그가 오른손을 뒤집어 그것은 콩알만한 크기의 한성이 문에 꽂힌 채 싸늘한 빛을 발했다. 소부리와 당승문은 신경을 바싹 군두세워 자세히 관찰해보았으나 그 한성이 어디에서 발사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암기와 검초가 동시에 전개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동시에 그것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더구나 검저비성은 발사될 때 아무런 소리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독약까지 바른다면 설사 염라대왕이라 할지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의 소구리는 만족스러운 듯 껄뻘 웃으며 입을 열었다. 검저비성은 과연 무섭군. 손오자네 그것을 대체 어디다 넣었나. 손오바는 빙글에 웃으며 문에 꽂힌 세 개의 한성을 뽑아냈다. 한성은 바로 이 손잡이 가림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가 단검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손잡이 부분을 누르자 과연 손잡이 가림판 끝에 구멍이 하나 나타났다. 이어 그가 세 개의 한성을 넣자 그 구멍은 자동적으로 닫혔다. 바로 여기가 한성이 발사되는 곳입니다. 사용할 시에는 그 손잡이에 있는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즉시 한성이 발사되어 나갑니다. 아마 789 거리 내에서는 능이 명중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각기 여섯 개씩 들어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더 만들지 못한 아쉽습니다. 그러자 당승무는 희색이 가득 찬 얼굴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12개면 충분합니다. 손오바는 단검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면서 빙글에 웃었다. 소영은 철물점에 가서 이것대로 더 만드셔도 될 것이오. 하지만 반드시 면철이라 야합니다. 옆에 있던 소부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 우리 며칠 후 자네를 데리고 철물점에 나가 이대로 열 개만 더 만들기로 하세. 그리고 독을 바르는 것은 천천히 하도록 하세. 하고 말한 손오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서 자야 겠습니다. 이따 밤에 또 점두 비망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승무는 그 말에 송구스러운 듯 공손하게 말했다. 사마어르신네께서는 소인을 위해 밤잠도 주무시지 못했으니 돌아가 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손오바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소부리는 손오바는 손오바와 오랫동안 사귀어왔기 때문에 공작실에 들어간 그를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 일이 없어진 그는 자기의 운산무용의 경공구결을 당승무에게 전수해주는 한편 강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무렵 손오바니 점두 비망을 완성시켰다. 그것은 하나의 납작하게 생긴 동갑 이었으며 속에는 80자루의 소털처럼 가느다란 비망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평시에는 머리카락 사이에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기가 어려우나 가볍게 단추를 누르고 고개만 약간 끄덕이면 연속으로 비망이 발사되는 것이다. 당승무는 그것을 받아들자 몹시 기뻐해 하면서 연신 감사에 맞이 않았다. 소구리는 그것을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탄식을 했다. 저렇게 정교한 것은 오직 사천당문의 정단 암기세가나 손오바니 같은 교장만이 만들 수 있지. 그러자 담담한 어조로 손오바니 다시 말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사천당가 에서 들은 말인데 당가보에는 암기를 제작하는 노사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손재주는 결코 저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소구리는 흠칫 놀라 탄성을 바라더니 암암리의 생각을 굴렸다. 당로제의 일문이 화를 입었을 때 그 암기를 제작할 줄 안다는 노사전 몇 사람도 함께 당한 게 아닐까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갔다면 아마 당문 암기의 비밀이 누설되었을 지도 모른다. 소부리는 비록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나 결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아국이 마침 밥상을 들여왔으므로 내 사람은 곧 식사를 시작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친 손오바는 소부리와 잠시 무엇인가를 상의하더니 각자 방으로 돌아가 취침을 했다. 당승무가 잠결에 무심히 깨어났을 때 갑자기 한 여자의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소부리가 어느새 일어났는지 당승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며 나직하게 말했다. 소형 빨리 일어나게 소노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네. 말을 마친 그는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자 언제 나왔는지 장영감이 손에 칼을 든 채 씩씩 거리며 말했다. 피씨 그 여가 놈이 노주인을 납치해 갔을 것입니다. 네 당장 그 놈을 찾아가 생사를 겨루 금방 이라도 삐쳐나갈 것 같은 그를 소부리가 황급히 가로막으며 물었다. 장로형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리요. 장영감 은 칼을 쥔 손을 한 차례 심하게 부르르 떨었다. 노주인 께서 실종 되셨습니다. 내가 그 여가 놈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장로형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오. 손호가 납치되었다면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하오. 절대로 경거망동 해서는 안 돼요. 장영감 은 비교적 차분한 그의 음성을 듣자 조금 정신이 든 모양 이었다. 손하오리 무슨 고견 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 거렸다. 나도 손호가 어째서 납치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때 아국이 급히 한마디 거들었다. 평상시 저는 밥을 할 때면 언제나 노주인 께 먼저 물을 떠다 드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을 떠가지고 가보니 노주인 께서 보이지 않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노주인 님의 공작실로 가보았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계시지 않아 할아버지를 깨운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소부리는 눈을 빛내며 급히 물었다. 아란 낭자 께서는 대문을 지키면서 손호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소. 그러자 아국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대답했다. 예 아란이 그러는데 나간 사람도 들어온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지하 암굴 당승무가 약간 초조해 하며 물었다. 사만호 장께서는 기관에 정통하시니 혹시 이곳에 따로 출입하는 안문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이 다섯 칸의 목방은 저와 몇몇 사람이 판 것이며 절대 딴 출입구는 없습니다. 소부리는 머리를 두어번 장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소부리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우리 먼저 소노의 방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니 앞서서 소노의 방을 향해 걸어 갔다. 이어 소부리는 휘장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일성을 지르며 코를 곤두세워 급히 어떤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장노인은 바로 그의 등 뒤에 서있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울었다. 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누군가가 소노의 방에 들어왔었군. 장노인은 다시 물었다. 그게 누구일까요? 소부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 방 안에는 아직 미원양의 냄새가 남아있소. 아국이 물었다. 미원양이 무엇이에요? 미원양이란 강호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일종의 약인 것이다. 그것은 그저 조금만 맡았다 하면 즉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노인은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과연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었군. 아국은 이마살을 찌푸렸다. 아란이 대문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설사 들어왔다고 해도 어떻게 노조인을 납치해 갈 수 있었을까요? 장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를 들어올 정도라면 노조인을 납치해 가기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소부리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에는 상관없이 혼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방은 단지 여섯 평정도 받게 되지 않았고 사방은 나무로 되어 있어 한눈에 방안을 환히 볼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손으로 벽판을 두들겼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점이라고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내심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어 몸을 숙여 침상을 바라보던 그가 정말입니까 노주인 께서는 거기에 계십니까 아니요 이곳에 단지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요 그 사람은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손호를 데리고 간 것이 틀림없소 장노인은 등불을 높이 쳐든 채 몸을 숙이며 물었다. 소나 어리 땅굴이 큽니까 크지는 않소 다만 한 사람만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요 그럼 우리 빨리 쫓아갑시다 소부리는 장노인을 만류했다 잠깐 우선 내가 들어가 보겠소 소부리는 말을 끝내자마자 몸을 움츠리더니 재빠르게 땅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장노인은 급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소부리가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역시도 안으로 들어갔다 아국이 급히 불러 세웠다 할아버지 잠깐 손호 선배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장노인은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며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더니 이어 땅굴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방 안에는 당승 모 와 아국 두 사람만 남았다 그들 두 사람은 얼마쯤 기다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국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다 이 땅굴은 도대체 어디로 통하는지 모르겠군 그런데 할아버지와 손오 선배님은 왜 여태껏 소식이 없다 지 당승 무가 말했다 이 땅굴은 위로 통하는 것이고 또 최소한 십장 거리는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국은 그의 말이 맞다고 느끼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으나 두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국은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당소 형님 우리도 들어가 봐요 당승 무는 급히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낭자 잠깐 아국은 몸을 돌린 채 당승 무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돌아보기만 하고 즉시 나오겠어요 당승 무가 다시 말했다 낭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인 께서는 손오사와 같이 계시니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통질할 시간이 연신 안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가보아야 해요 단지 두 분뿐 이라서 손이 모자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당승 무가 결심한 듯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낭자 께서는 여기에 지키고 선체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아국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소역 께서도 가시면 안 돌아오실 것입니까 당승 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침중하게 말했다 상황으로 보아 어떻게 속단 하기는 매우 어렵소 어쩌면 땅굴을 나서자마자 적과 싸울지도 모르는 일이며 또 어쩌면 삼화도장의 행방을 발견하여 일시동안 손을 쓰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간 후 만약 별일이 없으면 즉시 돌아오겠으니 여기에 지키고 계셔 서소식을 기다리십시오 아국은 한 쌍의 새까만 큰 눈으로 당승 무의 따라가겠어요 그러자 당승무는 당황해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달래듯 말했다 아란 낭자께서 대문을 지키고 계시니 낭자께서는 이곳을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아국은 그래도 불안스러운 듯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만일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하죠 당승무는 태연하게 웃으며 되도록 이면 아국이 마음을 놓게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지도 않을 것이오 저와 손호사 두 사람은 도하궁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없었지만 모두 무사히 나왔소 이번에 땅굴은 어떤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국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 다는 듯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가신 후에는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당승무는 활짝 미소를 지어보였다 물론 빨리 돌아오겠소 그러더니 그 역시 몸을 숙여 천천히 땅굴 안으로 기어들어 이 땅굴은 임시로 판 것이라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땅굴 안은 몹시 어두컴컴 한데다 온통 지늘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 기어나가려고 하니 그야말로 달팽이 걸음 이었다 당승무는 연신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엉금엉금 얼마쯤을 기어가 보니 땅굴은 점점 위를 향해 깎여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더 걸어가자 앞쪽 시야에 은은한 빛이 빛이었다 바로 출구가 되는 곳 같았다 당승무가 암암리에 안도의 숨인지 한숨 인지도 모를 숨을 토해내며 가까이 가보자 땅굴 밖은 어지럽게 나뭇가지로 교차되어 있었다 아마 밖은 숙속인 것 같았다 당승무는 출구로 바싹 뛰어가 귀를 곤두세워 밖에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자 그는 두 손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와 몸을 동시에 내질렀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이어 탄성을 올리는 듯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그 또 하나가 나왔군 이번에 당승무는 힘쓸 필요 없이 밖에 있는 두 사람에 의해 자연히 끌어올려졌다 당승무가 매우 놀라 사방을 휘둘러보자 망상기수는 삼장밖에 있는 나뭄 밑에 앉아 비록 대나들기는 하지만 역시 음침했으며 둘러서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승무는 내심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두 사람이 이들 손에 잡힌 것은 아닐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구나 이때 망상기수가 당승무를 바라보더니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듯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당승무는 반항하지도 안고 순순히 끌려갔다 하지만 그가 다섯보도 체가지 않아 그를 잡고 있던 흑이 계도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하하하 당승무는 요란하게 웃으며 두 발로 힘껏 땅을 차며 밖을 향해 쏜살 같이 달려갔다 이 갑작스러운 일에 망상기수는 두 눈에 살기를 폭발하더니 즉시 몸을 일으켜 냅다 소리질렀다 저놈을 잡아라 당승무가 몸을 날려 밖을 향한 순간 질풍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눈앞에 한 계도 나타나더니 그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섯병의 계도 들도 모두 칼을 든 채 당승무를 향해 애워싸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즉시 왼손을 휘두르며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계도 를 향해 덮쳐갔다 그 계도 는 수중에 귀두돌을 채 내밀기도 전에 신흥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어이없게 쓰러졌다 당승무는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몸을 활 모양으로 휘고는 쓰러진 배도 미를 날아 급히 숲 밖을 향해 달려 갔다 나머지 다섯 명은 자기네 동료가 신흥소리 없이 쓰러지자 당승무가 암기를 쓴 줄 알고 급급히 반대로 물러났다 이것은 거의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망상 괴수는 당승무가 손을 들자마자 자기의 부하가 세 명 이나 쓰러지자 매우 크게 노해 막몸을 날려 덮쳐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쓰러져 있는 두 명의 궤도를 보았을 때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즉시 커다란 병련이 일었다 무영지 독이구나 당승무를 잡고 있었던 두 궤도의 얼굴과 손 또한 동시에 남색으로 변했으며 그들은 벌써 죽어있었다 망상 괴수도 역시 독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이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부하들이 급급히 쫓아가는 것을 보자 즉시 소리쳤다 가까이 가지 말고 그를 그대로 보내주어라 당승무는 어젯밤에서야 소구리에게 망상 귀수가 암기일도에 뛰어난 사람이며 당문과 거의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감히 상대를 하지 못하고 총총히 숲 밖으로 피한 것이다 그가 숲 밖으로 피하자 은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물을 정확히 쏠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다시 다른 숲속을 향해 뛰어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망상 괴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숲은 매우 밀집하여 당승무의 몸 하나를 숨기기엔 매우 안성맞춤 이었다 그러나 당승무는 긴장을 풀지 않고 삼엄한 경계를 하며 십여 장이 피수가 출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하장훈과 손오사 장로인 세부는 모두 그들의 수중에 잡힌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장차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은가 당승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혼자서 강호를 다닌 적이 많지 않아서 이러한 곤란에 부딪히자 잠시 동안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혼자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자기가 땅굴을 기어 나올 때 아국에게 금방 돌아가겠다고 한일이 생각났다 혹시 아국도 기다리다가 기어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나왔다면 그녀 역시도 그들에게 잡혀갈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당승무는 매우 조급해서 암암미에 중얼거렸다 어찌 되었든 그만 돌아가 보아야겠다 이어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한손으로 검을 꽉 쥐고 한손은 가슴에 올린 채 암암미에 독살장 공력을 운집하여 온 정신을 곤두세우고 천천히 땅굴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상대에게 발각될까봐 감히 발걸음을 빨리하지 못하고 덤불에 몸을 숨긴 채 천천히 다가왔다 당승무는 이런 상태로 얼마를 걸어갔는데도 망상 비수의 배도들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온 땅굴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숲은 매우 밀집하여 비록 낮이긴 하지만 햇빛이 들지 않았으므로 매우 음침하여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았다 당승무는 매우 조급하기 그지없어 내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혹시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닐까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폈으나 자기가 오던 방향과 똑같았다 바로 이때 갑자가 당승무의 뒤에서 일제히 바람이 일더니 하나의 예리한 한광이 그를 향해 엄습 해왔다 당승무는 1년 동안 무공이 크게 진보되었으며 지금 그는 온 이목을 집중시켜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눈치채고 몸을 한쪽으로 비키더니 수중의 단검을 질품과 같이 휘둘렀다 창 하는 일성의 귀를 찢는 금속성이 울리더니 나뭇가지 사이에 파란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한 여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승무도 놀라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 인형이 번득이더니 아국이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다 당승무는 손을 입에 대며 주의를 주었다 쉿소리를 낮추시오 아국은 앞으로 다가오더니 큰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이 숲속에 적이 있어요 당승무가 이상한 듯이 반문했다 아니 남자께서 나올 때 망상 귀수 사도를 만나지 못했소 아국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망상 귀수 망상 귀수가 누구죠 아국은 생전 강호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망상 귀수가 누군지 물론 알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다시 물었다 낭자 께선 땅굴을 기어 나오실 때 아무도 보지 못했소 아국은 고개를 저었다 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올 때 밖에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당승무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의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그들이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연품 아국은 침중한 당승무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소역 께서는 나오실 때 망상 귀수를 보셨나요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불만인 듯 투덜거렸다 그런데 낭자는 나무 뒤에 혼자 계셨소 하마터면 낭자의 일검을 받을뻔 했지 않소 아국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급히 변명했다 누가 아무 소리도 없이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소엽이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나는 낭자께 땅굴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찌 나오셨소 아국이 약간 뽀르퉁해 하며 말했다 소엽께서 아까 나가실 때 즉시 돌아오신 다고 했는데도 오시지 않고 아란도 그만 적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제가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벌써 적에게 잡혀 갔을 거예요 당승문은 크게 놀라 반문 했다 뭐라구요 아란낭자가 잡혀갔다구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문에서 일진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마 아란이 침통으로 몇몇의 적을 상대했나 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란이 그들에게 잡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즉시 땅굴을 통해 나온 것이에요 이어 아국은 당승문을 바라보며 앵도 같은 입술을 삐죽이며 화를 내었다 저는 나와서도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죠 그리고 또 마음이 조급해서 숲 밖을 나가니까 사방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길래 허겁지겁 오다가 이렇게 소엽을 만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승문은 매우 조급했다 아란낭자는 여세진에게 잡혀간 것이요 아국은 약이 바짝 올라 발을 구르며 쏘아붙였다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저 아란나라나며 아란만 찾는군요 그러더니 몸을 휑하니 돌려버렸다 당승문은 아국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몹시 당황했다 아국 그건 오해요 내 뜻은 그게 아니요 아국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날렸다 흥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란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가서 구하고 저는 할아버지나 찾으러 가겠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달려갔다 당승문은 미간을 찌푸리며 급히 소리쳤다 아국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아국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며 소리쳤다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국은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당승문 가 쫓아와 잡으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당승문 가 아국 에 옆까지 뛰어왔다 바로 낭자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리요 그러자 아국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물었다 내 생각으로는 낭자의 할아버지와 두 사람은 여세진에게 잡혀 간 것 같소 아국은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제 할아버지가 잡혀 갔다 구요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말이오 아국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 했다 아니 어째서 그렇다는 말이죠 아까 나도 하마터면 잡힐 뻔 했소 아국은 급해서 안달을 했다 빨리 좀 말하세요 아이 답답해라 당승문 아까 자기가 다 듣고 나자 매우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망상 귀수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되지 않아 당승문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소 아니 무엇 때문 이에요 당승문 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손오사께 들은 얘기지만 망상 귀수는 주우천 이라 하며 망 삼파 의 문주 이며 일신 의 공력 은 매우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사문도 감기는 더욱 유명하며 여세진과 손을 잡아 인원수도 매우 많고 세력도 광범위한데 우리 두 사람만으로 더구나 이런데 낮에 어찌 그들을 상대한다는 말이오 아국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손오사와 영조를 잡아갔으니 필시 빙장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둡길을 기다려야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아국은 당승물을 똑바로 주시하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노조인과 노선배 할아버지 그리고 아란을 구해낼 자신이 있어요 당승물은 점잖게 웃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소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묶여져 있는 끝만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아국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정호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가서 무엇을 없지요 그리고 여세지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 우리 단단히 그를 혼내줍시다 하지만 당신이 아까 말하기를 그들은 인원수가 많고 그 세력도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승물은 여전히 태평스럽게 싱글벙글 웃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낮을 말한 것이지 밤에는 무섭지 않소 그리고는 말을 끊더니 다시 이었다 밤에는 도처가 전부 어둡기 때문에 비교적 몸을 숨기기가 쉬우며 독을 사용하는 데도 낮보다 훨씬 낫소 이때 돌연 아국이 갑자기 탄성을 올렸다 아참 방소역께서는 침통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승물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침통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황침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한 번에 한 자루 밖에 발사할 수 없어 적의 수가 많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참 내게 분통이 하나 있는데 이 속에는 미온약이 들어있으니 사용할 때는 그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내리두르면 즉시 약이 뿜어져 나와 사방의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낭자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국은 당승무가 자기를 위해 주자 놀랍고도 기뻤다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어요 이것은 선사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온약은 나약에 속해 있는 것이며 독성이 강하긴 하나 포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약은 물론 그 독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소 그래서 포위한 적을 공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 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요 아국은 매우 반갑게 그 분통을 받아들었다 당승무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이 분통은 왼쪽 팔 밑에다 묶어야 하며 어떻게 묶어야 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국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하얀 팔을 드러내어 분통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다 묶고 나더니 당승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당승무는 싱곳 웃었다 왜 배가 고플까 봐 그러시오 아니 사람은 철리고 밥은 강인데 우리가 하루종일 밥을 먹지 않고는 무슨 힘이 생기 겠어요 당승무는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하 그런 걱정은 안해도 좋소 이곳에는 먹을 것일 수 없이 많으니까 아국은 숲들이 우거진 주위를 둘러보며 영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 말이에요 아니 이곳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당승무는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저도 전에는 몰랐지만 사부님과 황폐한 계곡에 살고 있을 때 읍내와 는 매우 거리가 멀었으므로 사부님께서는 그때 제게 황정을 캐먹는 것을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약은 원기를 크게 보충시켜 주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에 더 없이 좋다고도 하셨소 당승무의 말을 차근차근 듣고 있던 아국이 돌연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럼 약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승무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황정은 비록 약이긴 하지만 맛은 괜찮으니 삶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날 것으로 먹어도 됩니다 아국은 그 소리를 듣고는 매우 신기해 했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나요 당승무는 특이하게 웃었다 이곳에는 황정이 많소 아마 남자가 1년 만을 쉬지 않고 먹는 다 해도 다 먹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즉시 아국과 함께 황정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많은 황정을 판에서 배불리 먹었다 아국은 처음으로 신기한 음식을 먹어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성과 단둘이 있었으므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유쾌했고 얼굴에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무 밑에 앉아 아국은 당승무가 얘기하는 도화궁에 대해 매우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 보통의 일이 그렇듯이 청춘남녀가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윽고 주위에는 어느새 서서히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얼마쯤을 지나자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당승무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 이제 갑시다 마국 역시 그를 따라 일어서면서 수중의 장검을 한번 쓰다듬더니 고개를 들어 당승무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당승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그러더니 생각난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낭자는 경공을 할 줄 압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 없겠죠 아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당승무는 그녀의 대답을 듣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면 낭자는 절대 내려와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려가 구할 테니까요 아국이 채 무엇이라고 묻기도 전에 당승무는 틈을 주지 않고 이어 말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미리 계획을 짜도 필요가 없을 거요 그러니 어서 가기나 합시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오자 숲 밖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수목 사이는 매우 캄캄했다 당승무는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적에게 발견될까봐 당검조차도 꺼내들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빙장 가까이 왔을 무렵 당승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국은 갑자기 당승무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내심 이상하게 느껴 막 물어보려고 할찰라 일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이어 두 명의 흑의 사나이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두 사나이가 거의 일장치 왔을 때 갑자기 당승무가 손을 내둘렀다 이어 두 사나이는 외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국은 그것을 보자 이상하게 느껴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법을 쓴 것일까 이때 당승무의 나지막 하면서도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 낭자 빨리 행동 합시다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간 과 동시 갑자기 당승무가 아국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리고 재빨리 담 밑에 몸을 숨기더니 다시 말했다 이담은 최소한 두 장 이상은 될 테니 낭자는 빨리 징기를 끌어올리시오 그리고 같이 올라갑시다 아국은 당승무가 자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징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승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담 위로 뛰어올라 갔다 당승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앞에 지붕을 가리켰다 자 저쪽 지붕 위로 갑시다 아국은 마치 순한 어린아이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당승무가 하자는 대로 했다 두 사람이 동쪽의 지붕 위로 몸을 날림과 거의 동시에 북쪽 지붕 위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쌍방의 거리는 하고 아국을 지붕 위에 밀치듯 눕히더니 두 발에 힘을 주어 그 사람을 향해 덮쳐갔다 그 흑의 사나이도 적을 발견하자 즉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덮쳐 날아왔다 당승무는 그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몸을 날리는 동시에 손을 휘둘렀다 그 흑의 사나이는 덮쳐 오자마자 도중에서 중독되어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어 당승무는 상대의 시체가 땅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두 손으로 받아 들더니 어둠 속에 숨기고는 아국을 향해 손짓했다 아국은 당승무가 상대를 쓰러뜨린 것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급히 뛰어갔다 그러나 아국은 발을 잘못 디뎌 둔탁한 일성을 내며 기와 한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당승무는 얼굴에 당황한 빛을 띄고 낮게 소리쳤다 조심하시오 아국은 공포로 인해 얼굴을 태연하게 대꾸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행방이 탄로가 날게 아니요 아국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나더니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는 그만 가보아요 당승무는 다시 아국의 백설같은 손을 잡더니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지붕을 하나 단숨에 건너뛰었다 그러자 왼쪽 마당에 어슴푸레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당승무는 사방을 살펴보니 이미 자기네들이 장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 그는 아국의 손을 놓더니 급히 몸을 숙이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가슴을 지붕에 꼭 붙인 채 사지를 똑같이 움직여 옆으로 전진했다 아국은 그의 뒤를 따랐으나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하며 심히 긴장 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른쪽 끝에 도착하자 즉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뜰 안을 살폈다 뜰은 하나의 넓다란 화청이었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채 하나의 원탁이 놓여져 있었다 또 그 위에는 푸짐한 진수성찬에 일곱사람이 앉아 담소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자세히 눈을 뜨고 보자 당승무와 아국 두 사람은 즉시 멍청해졌다 그 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소불이었으며 두 번째는 장로인이었고 세 번째가 청유소녀 아란이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손님이었으며 나머지 네 사람은 손오반의 사숙 황삼객 오사연 흑이 당주 여세진 그리고 가짜 흑이 판관 점포의 망상 뒷수 주우천 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등 뒤에는 세 명의 흑의 사나이가 주전자를 든 채 공손하게 서있었다 계단 양쪽에는 십여 명의 흑의 사나이가 서있었는데 왼쪽 여덟 명은 망상 뒷수의 문화 궤도 여런명이었다 그들은 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국은 자기의 할아버지 일행이 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내심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잘하는군 우리 두 사람은 숲속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의 상객이 되어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않고 먹고 마신이 정말 밑을 노르시구나 당승문은 다만 침착하게 두 눈을 뜬 채 자세히 살피고 있을 뿐 아무런 내색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국은 당승문을 쳐다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소역 우리는 가요 당승문은 당황해 하며 즉시 물었다 아니 어디로 간단 말이오 아국은 심히 군한듯이 토라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할아버지 일행들은 모두 잘 있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가야 할 게 아니에요 방해자 당승문은 그녀의 이 말까지 듣고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며 그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더욱 알 수가 없었다 잠깐 우리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아국은 매우 화가 난 듯 했다 술 마시는 것을 처음 보나요 먹고 싶으면 더 보세요 난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더니 막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당승문은 크게 놀라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국 당신은 짐작이 가지 않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알아냈다는 말인가요 당승문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저 곳과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지만 나는 저 세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 했소 아국은 화청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무엇 때문 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혈도가 제지 당했다는 것이요 아국은 놀라 급히 당승문을 쳐다보며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손오 선배님과 할아버지를 상석에다 앉혔죠 그 물음에 당승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그리고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어 말했다 내 생각 같아선 두 가지 가능성 아국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물었다 어떤 두 가지 가능성 이죠 당승문은 고개를 쳐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낭자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오 삼아어른 께서는 아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필경 삼아어른의 생사를 놓고 소어른과 낭자의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 이죠 당승문은 날카롭게 주석을 내려다보며 단언하듯 말했다 그것은 손오사 등의 세 사람을 내세워 함정을 만드는 것이오 아국은 숨쉴 겨를도 없이 급히 물어대었다 그들이 함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인가요 당승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우리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유인책을 쓰는 것이오 아국은 금세 또 울상이 되었다 당승문은 부드럽게 웃었다 하하 우리는 기왕 왔는데 함정인들 뭐가 무섭소 아국이 당승문을 바라보니 그의 두 쌍의 눈은 날카로운 한광을 뿜어내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이때 여세진이 갑자기 자리를 마시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이에 당승문은 크게 놀라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음 그리고 보니 여세진은 벌써 우리를 발견했었구나 이때 아국은 더욱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소역 우리는 내려가야 하나요 당승문은 대답도 하기 전에 여세진이 이어 말했다 두 분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아마 내려오시는 것 외에는 지붕 위에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손을 쳐들어 소리쳤다 여와라 모두 일어나서 두 기개께 자세히 보여드려라 여세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개의 밝은 빛이 두 사람을 향해 비쳐왔다 그러더니 양쪽에 20여 명의 흑색 경장을 한 사나이들이 화를 든 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나이들은 모두 화살을 장정해서 두 사람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당승문은 그것을 보고 암학리에 중얼거렸다 과연 암배가 있는 함정이었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즉시 아국을 슬쩍치고는 일어서서 냉랭하게 웃었다 하하하 내려오라면 내려가지 무엇이 두렵겠소 그러더니 즉시 뜰 안으로 뛰어 내려갔다 아국은 겁이 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내려가며 또 한 장의 기와장을 떨어뜨렸다 당승문은 고개를 돌려 아국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국 나에게 가까이 서시오 그리고 절대 멀리 떨어져서 는 안 돼요 아국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계단 앞까지 다가갔다 이들이 가까이 오자 왼쪽에 서있던 여덟 명의 흑이 경장을 한 사나이들이 손에 귀두돌을 든 채 두 사람을 재빨리 애워싸고는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두 사람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지금 당승문은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지붕 위에 있을 맨은 공수가 있었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 독수를 전개할 수 없기에 내심 매우 화가 나있었다 게다가 여덟 명의 흑이 경장들의 행동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너희들은 정말 죽고 싶으냐 말을 끝낸과 동시 그는 오른손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구가 함께 태연이 계단 위로 올라갔다 한데 두 사람이 세 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여덟 명의 사나이들이 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모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당승문은 안색하나 변치 않고 마치 그러한 일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왕노재께서는 무영지독에 매우 정통하시군 무영지독은 원래 자이문의 동문기독인데 여세지는 당승무가 흑살장을 전개하는 것에 벌써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당승무가 무영지독을 전개하는 것을 직접 보자 당승무가 탈원장 방통의 전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판명되었다 당승무는 소브리 등 세 사람을 바라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무영지독을 정통했다면 어쩌시겠소 당승무는 말하는 동안에도 세 사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혈도가 제압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때 여세진이 음산하게 웃었다 왕노재와 낭자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자진 투항하러 오신 것이오 아니면 순간 당승무는 여세진의 말을 가로채며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흥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소 여세진은 팔짱을 끼며 매우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왕노재 계단 아래를 보실까요 그들이 무영지 독에 어떻게 되었는지 당승무는 얼핏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런데 여덟명의 사나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꼿꼿하게 서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육한생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들어서더니 폭권을 취했다 형제 당주의 명을 받들어 저 두 분께서 빙장에 들어오실 때부터 뒤따라 왔습니다 그래 당노재 께서 무영지 독으로 살인을 하셨지만 제가 모두 구했습니다 당승무는 그의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이어 전에 사부가 하던 말이 생각 났다 무영지 독은 비록 천하의 기독이 기독이 나나 무림 중에는 적지 않는 사람이 그 독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 당승무는 자기가 당문의 기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냉랭하게 웃었다 뒤아께서 설사 무영지 독을 풀었다 해서 또 어떻단 말이오 여세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무영지 독으로 이제 우리를 미협할 수 없으니 왕노재도 어쩔 수 없지 않소 당승무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급히 당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당승무는 겉으로는 비록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소구리 등 세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수중에 있으며 또 상대방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 사람을 구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전포의가 당승무를 향해 눈짓을 보내더니 동시에 전음술로 전해왔다 소용재 빨리 가시오 한편 여세지는 껄껄 웃으며 매우 통쾌해 했다 왕노재 존사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니 제 말대로 두 분은 어서 무기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 이때 아국이 독기어린 음성으로 매섭게 물었다 당신들은 제 할아버지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여세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세 사람을 가리켰다 낭자의 할아버지 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편안히 계시지 않습니까 낭자께서 손오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기만 하면 즉시 할아버지를 놓아드리겠소 당승무는 남중에 잡아간 것이 아니구나 아국은 눈을 크게 뜨며 울었다 아니 저희 노주인은 당신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대물었다 어떤 사람이 땅굴로 들어가 미온양으로 손오반을 기절시킨 뒤 땅굴로 납치해간 것이 아닙니까 아국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대답 했다 그래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묻는 거죠 여세지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응용스럽게 웃었다 흐흐흐 저는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차려놓고 두 분을 기다렸는데 두 분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셔 나 역시도 어쩔 수가 없군요 이때 당승부는 여전히 당검을 높이 쳐들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독살장을 운집하고 있었다 여세지는 말을 끝낸 후 즉시 기침을 한 번 했다 그러나 그 신호와 동시에 여지껏 술주전자를 들고 있던 세 명의 흑이사나이들이 갑자기 예리한 칼을 뽑아들었다 여세진이 음산하게 웃으며 다시 기회를 준다는 투로 말했다 어떻소 두 분은 존사와 할아버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손오반이 있는 곳을 대시오 아국이 놀라 급히 부르짖었다 빨리 손을 내려요 우리 할아버지께 손 떼지 마세요 그러자 여세지는 눈을 번득이며 협박하듯 말했다 낭자 어서 말하시오 아국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몰라요 이때 당승무가 크게 소리쳤다 내가 알고 있소 그러더니 갑자기 당검을 휘둘러 앞으로 덮쳐가며 검과 장을 동시에 격출해내었다 여세진 또한 즉시 몸을 돌려 당승무의 검새를 피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견해낸 독살장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본시 방통수화의 부장주였으므로 흑살장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여세진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넓은 소매를 휘두르며 단번에 역도로 내찔러 갔다 그러자 덮쳐가던 당승무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당승무는 상대에 의해 밀려나자 화가 치밀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 늙은 것이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무서운 내공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여세진 은 다시 제 배도에 돌아오며 얼굴에 살기를 띄었다 왕노재 께서 만약 다시 손을 쓴다면 노재가 생사를 불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소 당승무는 일격이 실패하고 또 상대에 의해 뒤로 물러나게 되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즉시 검을 거두었다 삼아어른 께서는 이미 당신들의 초청에 승낙을 하셨는데 당신들은 그 신의를 어기고 삼아어른을 납치해 갔소 게다가 존사와 장노인 등까지 납치를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이때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던 망상 뒤수가 음산하게 웃으며 나섰다 이놈은 아까 암중에 무형 지독을 사용하여 저의 세 제자를 하마터면 죽일 뻔했는데 여장주 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놈은 제가 잡아 가두겠습니다 여세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소 이때 아국이 배뜸 나서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우리는 정말로 노주인의 행방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엇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세지는 아국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당승무를 주시한 채 물었다 왕노재도 모르오 당승무는 정색을 하며 그 역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만 어르신네께서 납치당한 사실만 알 뿐이오 만약 당신들이 납치해 오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모르겠소 여세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 당신들의 말을 믿겠소 하지만 손오반이 진짜 납치를 당했다면 우리가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오 다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만 이곳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소 그 말에 당승무는 즉시 두 눈을 부릅뜨고는 소리쳤다 대체 우리를 어찌할 참이오 여세지는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방금 말했듯이 자살문과 적대시 할 뜻은 없소 그리고 장노인을 난처하게 할 뜻은 더욱더 없소 다만 두 분은 지금 나와 잘 의논해서 우리 공평한 약속을 합시다 당승무는 여전히 얼굴에 노기를 떤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슨 약속이오 당승무의 말이 떨어진 과 동시에 또다시 그의 귀에 전음술의 소리가 전해왔다 소영 절대 약속에 대답해서는 안 돼요 여세지는 교활한 미소를 띠며 달래듯 말했다 노재 우선 무기를 내리고 말합시다 당승무는 이마살을 찌푸린 채 추어도 타협의 기미를 보이려 들지 않았다 우선 말부터 분명히 해보시오 여세지는 음산하게 웃었다 후후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오 내 지금 장노인과 손녀분을 놓아드릴 테니 왕사도 께서는 잠시 이곳에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당승무는 눈을 지켰뜨며 다그치듯 울었다 아니 어떻게 남아 있으라는 말이오 아주 간단합니다 왕사도 께서는 여기에 남으셔서 저의 기빈이 되는 것이며 행동에는 조금도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잠시 두 분의 공력을 봉쇄해야 하오 당승무는 순간 머뭇거렸다 그 그건 이때 전포의의 목소리가 다시 뒷전에 들려왔다 그 조건을 승낙하십시오 당승무는 암암미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승낙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승낙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이때 맞은편 지붕 위에서 한 청랑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세진은 빨리 나와서 우리의 소문주를 맞이하여라 그 말에 여세진이 깜짝 놀라 즉시 지붕 위를 쳐다보자 어느 사이엔가 양쪽 지붕 위에 두 명의 청의사나이가 장검을 등에 맨 채 서있었다 그리고 자기네 20여 명의 공수들은 어느 사이엔지 모두 이미 제거된 것이 아닌가 육한생은 난색이 급변하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여세진은 즉시 육한생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지붕 위를 향해 공수의 예를 취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늦게 왕림하신 두 분께서는 대체 어느 방면의 친구입니까 그리고 어찌 이곳에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붕 위에 두 사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덜펑하며 대청 앞에 대문이 갑자기 크게 열렸다 그리고 열린 대문으로 파란 피풍을 둘러 입은 사나이가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 사나이의 안색은 불빛을 받아 금방 타오르는 듯했으며 눈 위로 치켜 올라간 눈썹은 두 자루의 반도와 같았다 그의 나이는 일순 물을 끼얹은 듯 조용 해졌다 역전 이 사람의 뒤로는 청의 경장을 한 4명의 사나이들이 장검을 꺼머 쥔 채 마치 그 사나이를 호의 하듯 바짝 깔아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허리에 홍대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보아 일신의 공력이 매우 높은 것 같았다 여세진은 상대편의 내 사나이가 허리에 흥대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자 내심 크게 놀라 중얼거렸다 아니 홍채문 의 사람들이 그러나 당승문 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사나이들을 보자 그 위험의 위축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어 발자국 물러났다 여세진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반색을 했다 하하하 이제 보니 홍채문 의 친구들 이었군요 이것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파란 피풍을 입은 사나이는 성큼 성큼 화청 으로 들어서더니 여세진을 쳐다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여기서 장난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동사도의 잔당들이었구나 그 말소리는 몹시 사람을 멸시하는 듯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을 느끼게 했다 여세진은 내심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말투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데 대체 누구일까 여세진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는 것 같았으나 이어 즉시 태연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귀하께서는 아마 홍채문의 소문주 같은데 존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매우 거만하게 대꾸 했다 우리는 통성명 할 필요가 없소 나는 다만 한가지를 물어보려 왔을 뿐이오 본문의 열세 명예 제자들이 표산부근에서 연속적으로 실종이 되었는데 혹시 당신이 잡아온 것이 아니요 여세진은 짐짓 코웃음을 쳤다 기문의 제자가 실종된 것이 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여세진을 매섭게 주시했다 효산 일대는 당신 여세진의 세력 범위인데 내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겠소 여세진은 음산한 눈빛으로 피풍을 입은 사나이와 청의 경장 사나이들을 한번 쓸어보더니 비꼬듬 말했다 귀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군요 파란 복문 열세 명예 제자들을 당신이 잡았다면 빨리 내놓고 잡지 않았다면 아니라고 잘라 말하시오 여세진은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흘렸다 귀하는 저희들의 비밀을 매우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지금 당신들을 범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 순순히 보내지는 않겠소 여세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점포에 육한생 망상 퀴수 등의 사람들이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망상 퀴수 가 번쩍하고 화열 금도 를 뽑아 들었다 여당 주 살기를 원하오 아니면 죽기를 원하오 순간 파란 피풍 의 사나이는 크게 놓아여 눈썹 을 매섭게 치켜 올렸다 너희들은 한꺼번에 덤빌 생각이냐 망상 퀴수 는 입가에 냉랭한 비웃음 을 흘렸다 너 같은 어린 것을 대응하기란 지금 노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과분한데 뭐 한꺼번에 덤비겠다고 사나이의 두 눈썹이 다시 무섭게 꿈틀거렸다 이어 밤하늘에 한 줄기의 한광이 그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인지 모르게 손에는 예리한 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지금 그의 이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으며 그가 어떻게 해서 검을 뽑아 들었는지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사나이는 장검을 들어 망상 피수를 가리키며 냉랭하게 말했다 늙은 것은 저리 비켜라 다음 순간 다시 한광이 번득이더니 망상 피수의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향해 내질러 갔다 여세진은 그가 검을 휘두르는 수법을 보자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그의 수법으로 보아 제가의 번개 건법이 틀림없구나 이어 여세진은 즉시 소리쳤다 주영 조심하시오 창 여세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쇳소리가 들리며 한가닥의 금빛이 하늘 위로 떠오르더니 대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망상 피수의 수중에 있던 화열 금도가 이미 사나이에 의해 손에서 빠져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이 한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온통 넉시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망상 피수의 화열 금도가 이처럼 쉽게 적의 손에 의해 빠져나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당승무 역시 크게 놀라며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일 검은 마치 소의 뿔과 같아서 아무런 허점을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신기하기 그지 없구나 당승무 는 암중에 중얼거리며 가볍게 아국의 옷자락을 끌어 당겼다 그것은 상당히 손을 쓰기 시작하면 자기네들도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소부리 등 세 사람을 구하자는 신호였다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을 하며 즉시 소리쳤다 노형 잠깐 멈추시오 물어볼 말이 있소 이것은 거짓이며 망상귀수의 체면을 살려주자는 것이었다 망상귀수의 손에서 이미 금도가 빠져나갔는데 어찌 다시 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보나 마나 뻔했기 때문이었다 망상귀수는 두 눈을 부릅든 채피풍의 사나이를 쏘아보며 아무 말 없이 뒤로 문주로서 어찌 진면목을 드러내 놓지 않으시오 당승문은 피풍의 사나이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럼 이 신비의 사나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 사나이는 잠시 검을 거두더니 냉랭하게 웃었다 하하 그것쯤이야 내 못하겠소 그러더니 손을 들어 얼굴에 가면을 벗었다 당승문은 이 파란 피풍의 사나이가 가면을 벗는 것을 보자 즉시 안색이 싹 변했다 가면을 벗은 사나이는 칼날같이 날카롭게 올라간 짙은 눈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 입술에 새하얀 치아가 더없이 준수하게 생겼다 나이는 많아야 234 세 정도 였으며 그 준수한 얼굴과 늠름한 풍채에는 이로 혐용할 수 없는 영웅의 기질이 풍겨 나오고 있었다 여세지는 처음에는 당당하더니 즉시 두 눈에 원안의 빛을 띄었다 이어 그는 주의가 떠나가라 소리내어 웃으며 한마디 내뱉았다 으하하하 과연 제소협이군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낭낭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소 여세지는 이 제갈명에 대해 그리 낯설지는 않으오 후후 낯설지 않다 꾼이오 이 한쪽 팔은 바로 제소협 께서 제거시켰는데 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그러더니 팔이 떨어져 나간 빈 소매를 펄럭여 보였다 제갈명은 씩 웃으며 비꼬았다 여당주는 제게 예전의 진 빛이라도 갚겠다는 말이오 여세지는 잔혹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 비록 제소협과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이며 내가 거느리고 있는 흑이 당관은 아무런 원한이 없소 제갈명은 하개꼬리 같은 동사도가 무림을 위협한 것은 강호의 큰 공적인데 여당주는 동사도의 흑이당 당주가 아니란 말이오 여세지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건 제소협께서 잘못 알고 있소 이다 동사도의 자의문은 3년 전에 이미 불가한 변의 변개가 생겨 홀뿌리 헤어졌으며 지금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말을 끊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저의 이 흑이당은 왕년의 흑이동인으로 조직된 것이며 동사도의 자의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소 제갈명은 냉랭하게 웃었다 여당주의 지금 말씀을 그 누가 믿겠소 여세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직한 이 흑이회는 강호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제소협께서도 들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갈명은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당주는 아직 제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소 분문의 열세 명의 제자들은 당신들이 살해했소 아니면 그냥 잡아갔소 여세지는 여전히 미소를 대며 딱 잡아 떼었다 해외는 강문 가파와 평화롭게 사귀고 있소 그리고 기문의 제자가 실종된 것과 해외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이때 제갈명은 예리한 한 쌍의 눈으로 점포위로 변장한 정수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미 전음술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제갈명은 얼굴에 기이한 빛을 띄더니 천천히 입을 떼었다 여당주께서 이황 본문과 적대시 할 뜻이 없으시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저 사람들의 혈도는 풀어주시오 그러더니 소구리 등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세지는 3년 전에 제갈명이 전개한 철레지에 의해 한파를 잃었으므로 지금도 물론 철레지가 자기 음향수의 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곳의 자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갈명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상대방의 검을 신비스럽게 사용하는 당승부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세지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벌써 왕로자에게도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저 세 사람과 아무런 악의도 없소 하지만 또 제소혁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그대로 이행하리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전포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시오 이때 당승부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제소협의 일 검은 비록 매우 날카롭기는 하나 여세지는 공력이 심호하고 나머지 세 사람들도 모두 고수라서 상대를 해도 패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 제갈명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당승부는 제갈명의 철레지가 여세진의 유일한 극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포인은 당조의 분부를 받자 즉시 공손히 대답하고 앞으로 다가가 소구리 등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장로인은 혈도가 풀리자 두 눈을 부릅뜨고는 두 손을 한번 흔들러 보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크게 소리쳤다 이놈 여가야 내 너를 없애야 그러다가 그는 일순손을 높이 든 채 멈추어 서고야 말았다 주석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낯익은 사람이 당승고와 자기의 손녀라는 것을 발견하자 어리둥절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것이다 소부리는 혈도가 풀리자 상위에 차려있는 술상을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술을 한잔 따라 마셨다 그리고는 언저리를 아무렇게나 닦더니 희죽거리며 말했다 장로인 우리 우선 먹고 봅시다 하고는 다시 요리를 한 젓가락 집어 입안에 넣더니 씹으며 제갈명을 향해 폭건을 취했다 소문주 구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좀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다 사양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남아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밖을 향해 걸어 갔다 그의 뒤에 서있던 청의사나이들은 즉시 길을 비켜주더니 제갈명이 지나가자 다시 호의를 하듯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때 소부리가 급히 일어서더니 상위에 있는 달글 한 마리 집어들고는 소리쳤다 우리도 그만 가자 이어 그도 역시 제갈명의 뒤를 따라 걸어 갔다 이어 장로인 당승모 아국 과 아란도 일제히 뒤를 따랐다 여세지는 음산하게 웃으며 슬쩍 물었다 아니 손호형 어째서 벌써 가시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달개 뒷다리를 뜯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감사하오 하지만 그만 가보아야겠소 여세지는 할 수 없이 길을 비켜주며 소리 높여 말했다 제소연 멀리 가지는 않겠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제갈명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냉랭하게 대꾸했다 좋습니다 여당주 께서 기분이 좋으시다면 수시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일행은 제갈명을 앞세워 빙장의 대문을 나섰다 이때 제갈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예리한 눈초리로 소부리 장로인 아국 등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세지는 세 분의 몸에다 장난을 했습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난 전혀 느끼지 못하겠소 이다 제갈명은 눈을 지켜뜨며 냉랭하게 말했다 동사문의 특기가 바로 암암리에 독을 내리는 것이오 지금 여세진이 세 분의 몸에다 독을 내린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요 여기까지 말한 그는 조그만 병에서 세 아래 환약을 거내더니 세 사람에게 건네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이 환약은 천하의 기독을 전체적으로 푸는 것이오 그러니 어서 복용하십시오 당승문은 그가 꺼낸 약병을 보고는 절로 탄성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당문의 벽독단 제갈명은 당승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것이 바로 당문의 벽독단이오 제갈명은 소구리 등 세 사람이 벽독단을 복용하는 것을 보자 즉시 폭권을 취했다 그럼 저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하며 제갈명이 막몸을 돌리려고 하자 소구리가 급히 불렀다 소문주 잠깐 기다리시오 제갈명은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며 멈추어섰다 어르신네 께선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습니까 소부리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전노영의 암시를 받았는데 손오바는 여세진이 납치해 간 것이 아니랍니다 제갈명은 두 눈에 기이한 빛을 번득이더니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네의 말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이미 자기가 정수복을 점포위로 가장시켜 상대의 조직 안에 투입시킨 것은 극히 비밀스러운 일인데 소부리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소부리의 말투로 보아 아마 정수복이 가르쳐준 것 같았다 제갈명은 소부리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다시 폭권을 취했다 소생 아직 어르신네의 존암을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소부리는 제갈명의 공손한 태도를 보자 즉시 기뻐 입이 크게 벌어졌다 이몸 소굴 이라고 하오 하지만 강호의 친구들이 외호를 백일당 기라고 지었습니다 제갈명은 생전 소굴 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더구나 백일당 기라는 외호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정통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저 흑도상 의 이 삼유쯤 되는 각색 이라고 속단 했다 제갈명은 즉시 다시 폭권을 취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생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갈명은 급히 몸을 돌려 청의 사나이들을 거느리고 사라졌다 소부리는 제갈명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암암리에 생각했다 이제 보니 홍채문의 소문주는 강호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군 장로인은 제갈명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소나으리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부리는 감정이 침중하게 변해서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소노반은 여세진이 납치해 간 것 같지 않으니 뭐라고 속단하기가 매우 어렵소이다 장로인은 조급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나으리는 우리 다섯 사람들의 영도자이니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소부리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보기에는 홍채문의 소문주 역시도 소노반 때문에 온 것 같소 그리고 홍채문의 열쇠 명제자가 실종되었다 하니 이것은 아까 정수복이 말한 그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한소행이 틀림없을 것이오 이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소노반을 납치해 갔을 뿐만 아니라 홍채문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장로인은 매우 수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소굴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엉뚱한 말을 끄집어내었다 하하하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소노반이 서로 쟁탈을 벌이는 인물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소 이다 장로인은 태평한 소굴이 태도에 답답해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니 소나을이 무슨 말씀이라도 존 속시원히 얘기해 주십시오 황이 미녀 소굴이는 손을 내자우며 만류했다 장로형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많은 복잡한 일을 해결한 다음에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소 소굴이는 말을 끊더니 손가락을 펴보이며 다시 말했다 첫째 손호반을 여세진이 납치해 간 것이 아니니 그는 아마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당승문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굴이는 웃으며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의 뜻은 그가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를 미행할 까봐 그런 것이다 그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둘째 홍채문의 매복들은 전부 의문의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버렸다 이 범인이 여세진이 아니라면 의문의 소행은 아마 반드시 손호반을 납치해 간 사람들일 것이다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소부리는 다시 말했다 셋째 귀신도 모르는 사이의 지하에서 손호반을 납치해 가고 여세진을 감쪽같이 속이고 또한 홍채문파의 매복까지도 제거한 것을 보니 아마 한 사람의 짓은 아닐 것이요 그리고 그 행적은 매우 신비스럽고 의문스러우니 그들이 사라질 때도 반드시 산 앞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요 장로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생각을 해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산 뒤로 왔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산 뒤에는 산 뒤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여유있게 손호반을 납치해 갈 수 있었소 장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 뒤로 해서 추격해 가야겠군요 그렇지요 홍채문파의 소문주는 산 앞으로 해서 쫓아갔으니 우리는 산 뒤로 갑시다 그러면 혹시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는지 도 모르지요 하지만 장로인은 믿기지 않은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그러나 여세진을 빼놓으면 또한 누가 하는 듯이 약간 어조를 높여 다시 설명했다 우리는 벌써 여세진과 협상을 했지 않소 그리고 오늘이 바로 손호반이 그의 초청을 받고 가야 하는 날이오 그런데 여세진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힘을 들여서 지하로 해서 손호반을 납치해 갔겠소 그리고 손호반을 찾기 전에는 그 의문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장로인은 그제서야 급해서 말을 서둘렀다 그렇다면 우리 시켜며 주의를 했다 잠깐 여세진은 아마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 뒤를 쫓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뒷산으로 가더라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소부리는 장로인에게 몇 마디 귀속말을 한 다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석윤을 나왔다 그리고 장로인하고 손녀들과 헤어지는 틈을 잡아서 소부리와 당승구는 몰래 떠나갔다 장로인은 아랑과 아국을 데리고 평상시에 외출처럼 소석윤 마을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어 그는 문단속을 한 다음에 방안에 불을 켜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불이 꺼져 마치 그들은 정말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소부리와 당승무 두 사람은 장로인과 헤어진 즉시 경공수를 시전해서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약 1 2쯤 그대로 일행은 그대로 어두컴컴한 숲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산을 넘어가서야 추격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는 아국이 참지 못하고 울었다 손오 선배님 여세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면서 왜 사람을 파견해서 뒤를 따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놓아주는 것인가요 소부리는 숨을 돌리며 희죽 웃었다 내 할아버지와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잠자는 것을 보면 손오반의 실종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손오반이 실종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세지는 아마도 너희의 행동만 잘 감시하면 문제없이 손오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느냐 아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오 선배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때 장로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손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깐 지금은 아직 사경도 못 되었으니 주위를 분간하기 힘들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단서를 잡기엔 약간 어려울 것이니 지금 당신네들은 먼저 심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요 나는 여기서 날 이 밝은 후에 즉시 달려 가겠소 당승무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손오 장께서는 혼자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십니까 소부리는 즉시 대답 했다 그렇다 나는 그동안 지하 출구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무슨 단서를 발견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라 장로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동을 인솔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노제와 손녀들은 먼저 가 있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은 즉시 헤어졌다 산디는 매우 험했다 조잡한 산악의 기복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길을 잃기했고 발맞았다 장로희는 젊은 시절에 이곳에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때는 깊은 밤 이라 숲속에 자란 풀들은 사람의 키를 덮으니 이들은 할 수 없이 위험한 협곡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당승문은 전에 방통의 진전을 받았고 요사인은 또한 소부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길을 지나는 데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아랑과 아국은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비명을 울리곤 했다 겨우 반 시즌을 가서야 그들은 몇 개의 산을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랑과 아국은 벌써 땀에 흠뻑 젖는 등 지쳤기 때문에 일행은 계곡 옆에서 앉아 휴식을 취했다 조금 지나자 날은 완전히 밝아졌다 일행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계곡에 물러 얼굴을 씻었다 그러나 해는 높이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소구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행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바로 이 순간 맞은편 숲속에서 갑자기 하나의 인형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 인형은 순식간에 일동의 앞에 우뚝 섰다 바로 소구리였던 것이다 장로인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물었다 소나 어리는 어떤 단서를 발견해 내었습니까 소부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입을 열었다 그렇소 어제는 지하 출구에서 독이 발라져 있는 소철산을 찾았소 그러니 소노바는 여세진에게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명할 수 있게 되었소 그리고 또한 북쪽에 있는 한 나무 밑에는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도 있었소 장로인은 기쁜 빛을 띄며 즉시 앞으로 나갈 지하 출구에서 발견한 기호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었소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지 않소 그러니 다시 여기서 기호를 찾아보아야 하오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서 찾아 봅시다 소부리는 장로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사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산월이 쫄에 있는 하나의 큰 돌 아래 시선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승무가 가까이 다가오며 급히 물었다 소노장 암호를 발견했습니까 소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석을 한참 관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다 이 암호는 두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당승무가 다시 물었다 방향이 다릅니까 아니다 방향은 똑같다 이때 장로인이 가까이 다가오며 급히 말했다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갑시다 장로인은 소노반의 신변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여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부리는 할 수 없이 길을 인도하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과연 교차로가 있는데 하나의 암호를 찾을 수 있었다 소부리는 암호의 길을 따라 가면서 두 가지의 다른 암호를 발견했다 하나는 정수복이 말한 홍채문의 암호였고 다른 하나는 강호 사람들의 보통 기호였다 홍채문의 지나가기만 하면 그 암호는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소부리는 이 암호를 보자 순간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강호 사람들은 자기네 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은밀하게 암호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암호들은 전부다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다만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암호는 자기네들을 유인하려고 그린 것이라는 다시 일행은 그날 정오까지 쉬지 않고 달려 아마 백열 이쯤 갔다 그리고 또 두 개의 살령을 넘자 지세는 더욱 험해졌고 사방은 전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뿐이었다 소부리는 다시 암호를 찾아 그 암호가 서북쪽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암학리에 중얼거렸다 아마 여기가 종차격인 것 같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소부리는 사방의 지세를 살펴본 후에 일동에게 낮은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벌써 다 왔으니 모두들 변기를 꺼내 만일을 대비한 후 나를 따라 오너라 아랑과 아국은 이 말을 듣자 즉시 긴장을 느껴 아랑은 한 손으로 검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침통을 꺼냈다 아국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변기를 쥐고 마치 대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방을 살폈다 소부리도 여의금사를 꺼내 들고는 발끝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원숭이를 보는 듯 했다 소부리는 대곡 입구에 와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걸음을 멈추어라 깜짝 놀란 장노인이 급히 발을 멈춰보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두 명의 청에 대하니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장노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부르짖었다 홍채문파에 사람 갔습니다 소부리는 즉시 앞장 서 걸었다 빨리 가서 살펴봅시다 계곡 안은 잡림이 무성하게 자라 사람의 무릎까지 왔다 소부리는 잡림을 해치고 두 사람의 겨까지 왔다 두 명의 청에 대하는 허리에 홍대를 두르고 있었고 수중의 장검은 두 동강이 난 채 모두 목에 상처를 입어보기 에도 처참 하리만큼 비참하게 죽어 있었다 강승문은 장로인의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즉시 소리쳤다 바로 홍채문파의 문화입니다 그는 굽혔던 허리를 펴며 낮게 부르짖었다 그렇다 그 소문주는 벌써 우리보다 앞서 여기를 지나친 모양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도 빨리 뒤따라 가자 일행은 급히 숲을 헤치고 십여 발자국 을 갔을 때 또다시 두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들 역시 모두 상처가 목에 있었다 소부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고 더욱 걸음을 빨리 놀려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계곡 입구의 다다르자 풀 속에 또 두구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소부리는 미간을 굳히며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홍채문파 소문조의 시종 여섯명은 전부 다 피살을 당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위를 보자 산악 입구에 생각했다 그렇구나 이곳에 제갈명이 혼자 들어간 후 그 여섯명의 시종은 모두 그 사이에 피살을 당했구나 소부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발견한 홍채문의 암호는 제갈명이 남긴 것이고 나머지 암호는 바로 제갈명을 여기까지 유인하려고 남긴 것이었다 소부리는 다시 급급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필경 상대는 여기다 무서운 강적을 매복시키고 제갈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갈명이 제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해도 독 안에 든 쥐가 틀림없을 것이다 소부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즉시 계곡 안을 향해 걸어갔다 이 계곡은 마치 작은 산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가지 암석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일행은 기복이 심한 암석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여러가지 괴이하게 생긴 암석들이 많아서 앞을 보아야 겨우 1장 정도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소부리는 암종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끼며 중얼거렸다 정말 위험한 살세구나 소부리는 내심 매우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은 비록 느렸으나 그는 사방의 사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일행이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을 걸어오자 벌써 혁곡은 끝이 나고 시야가 확 트이더니 하나의 무성한 밀림이 나타났다 소부리는 앞장을 서서 걷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는지 조심스럽게 외쳤다 빨리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급히 밀림을 해치고 날아가자 나머지 사람들도 급히 그 뒤를 따랐다 밀림의 밖은 널따란 잔디였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제갈명이 장검을 옆에다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서있었다 제갈명의 몸 뒤와 앞에는 여덟 부위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죽어있었다 땅에 뒹굴고 있는 병기들도 모두 부러진 것들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고간의 매복자들은 전부 제갈명에게 죽은 것 같았다 소부리는 밀림의 몸을 숨기며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상대는 제갈명을 여기까지 유인했으면 반드시 강적을 안배해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갈명의 실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런 몇놈의 조무라기를 보내 죽음을 당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때 아국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소문주 께서는 아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노인은 얼굴을 굳히며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었다 쉬 소리 내지 말아라 장노인 역시도 아국의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굴려 보았다 그렇다 제갈명이 검을 놓고 서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그림자가 산길을 따라 화살같이 날아왔다 그 인형은 극히 빠른 신법으로 순식간에 벌써 풀밭까지 달려왔다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워 자세히 보자 그 인형은 황의를 입은 아름다운 낭자였다 그녀가 날아온 경공술만 보더라도 그녀의 무공이 어떠한가를 모두 짐작할 수 있었다 소부리는 내심 크게 놀라 중얼거렸다 아니 저 낭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모두 숲에 바싹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가 없었다 소부리는 고개를 치켜들며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의 형세는 죄다 괴이한 일뿐이구나 가만 장로인과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 있거라 내가 나가서 살펴보고 올 터이니 소부리는 말을 끝내자 진기를 한 모금 끌어올리더니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벼로가 설상무용이니 그 또한 경공이 어떠한가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때 소부리는 제갈명과 약 3장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굳은 채 정지했다 계곡의 변 제갈명은 싸늘한 눈초리로 방금 날아온 황인 앙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부리가 자기의 몸 앞 석장 정도의 거리까지 왔어도 제갈명은 여전히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황인 앙자는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서 달려왔음 인지 제갈명의 앞에 섰자마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을 심하게 요동시켰다 제갈명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황인 앙자를 응시했다 낭자 혼자서만 왔소 동시에 황인 앙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들은 전부 당신이 죽인 것이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었고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황인 앙자는 다시 새까만 눈을 깜빡거리며 정이 담복 당긴 어조로 물었다 소엽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갈명은 냉소를 치며 지나가는 말처럼 대꾸했다 낭자는 자의 문화의 나구경 낭자가 아닙니까 나구경 은 즉시 기쁜 빛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뻐요 그리고는 문득 생각난 듯 급히 말했다 제소엽 당신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그러나 제갈명은 비웃는 듯한 격렬스러운 표정을 띄었다 흥 낭자께서 악독한 암기를 매복시키고 나를 여기까지 유인한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소 나구경 은 꼭 무엇에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연신 뒤를 이곳을 떠나세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여기까지 유인했소 나구경 신색은 매우 초조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묻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지금은 그것을 설명할 여유도 없거니 와 늦으면 안됩니다 이때 소부리가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혹시 저 낭자의 뒤에 무서운 고수가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제갈명 은 들은 채 만 채 또한 낭자께서도 영교주의 적전 제자이니 나는 오늘 기필코 가르침을 좀 받아야겠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분명히 대답하시오 영교주는 3년 전에 무슨 수작을 부렸으며 또한 그는 지금 어디에 있소 그리고 또 동사도에 간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나구경 은 연신 초조해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어 그녀는 자루 뒤로 시선을 보내며 몹시 안타까워 했다 제소협 그만하시고 저를 믿고 빨리 떠나 시라 니까 요 그러나 제갈명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두 눈을 부릅떠 다 아니 나를 빨리 가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나구경 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할 시간이 없으니 제발 제 말을 믿고 빨리 떠나 세요 낭자께서 저더러 자꾸 가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무서운 인물이 뒤쫓 그러자 제갈명은 갑자기 산속이 떠나가듯 걸걸거리며 웃었다 으하하하하 낭자의 호의는 매우 감사합니다만 염지천 자신이 몸소 온다고 해도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꼭 겨루어 볼 생각이오 나구경 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몹시 떨고 있었다 안 돼요 재소여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급히 안색이 돌변 했다 아 왔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소부리는 그녀의 말을 따라 앞을 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하나의 흑색 가마를 맨 두명 에 대하니 질풍 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소부리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가마 속의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순간 나구경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갈명 에 소맷자락 을 붙잡았다 아 벌써 늦었어요 그러나 빨리 숲속에 들어가 스무세 요 제갈명 은 나구경 이 잡았던 소맷자락 을 휘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 제갈명 은 사내대 장부 요 절대 비겁하게 남을 피하지는 않소 제갈명 이 나구경 의 손을 뿌리친 힘은 비록 새찬 것은 아니었지만 나구경 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다 그러자 나구경 은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재빨리 숲속을 향해 치달았다 제갈명 은 약간 미안한 듯이 나구경 의 뒤를 눈으로 쫓으며 가볍게 탄식 을 했다 바로 이 순간 옥색 가마는 벌써 숲 앞까지 왔다 가마를 메고 왔던 두 명 에 대하는 가마를 잔디 중앙 에다 내려놓 왔다 하지만 흑색 가마는 잔디에 내려놓은 지가 한참이 지났는 아무런 기척 이 없었다 소부리는 마음속으로 크게 걱정을 하였다 이 가마 속에는 반드시 기이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무슨 동물로서 제갈명 을 살해 할지도 모른다 소부리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제갈명 은 숲이 떠나 가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 제갈명 여기에 왔으니 쓸데없는 짓은 삼가 고 빨리 나오너라 그러나 흑색 가마 속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배답도 없이 조용 했다 이 가마를 메고 온 두 명 에 대하는 잔디 에 일장 쯤 떨어진 암석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의 임무는 가마를 메고 온 것 외에는 없다는 것 같았다 제갈명 은 여전히 가마 속에서 대답이 없자 즉시 버럭 화를 내었다 가마 안의 사람은 잘 들어라 만약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나 제갈명 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어 그는 수중의 장검을 높이 쳐들고는 큰 걸음으로 가마를 향해 걸어갔다 소구리는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니 저런 소문주는 정말 강호의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제재하려던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가리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 가리피리 소리는 음산하여 마치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처럼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철향하게 이어졌다 이때 소부리가 깜짝 놀라며 귀를 곤두세웠다 아니 이 피리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리는 것일까 제갈명도 이상한 듯이 사방을 둘러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체 누가 감히 이 제갈명의 앞에서 장난을 하는 거냐 제갈명의 대갈 일성이 끝나기도 전에 가마에서는 약간의 파동이 일었다 그리고 가마 앞에 늘어져 있던 휘장도 들썩였다 제갈명은 경악을 느끼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가마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무 뒤에 소구리도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주시했다 이때 흑색 가마의 휘장이 서서히 새하얀 손에 의해 젖혀지고 머리가 하얗게 센 청의 부인이 가마 안에서 천천히 잔디로 걸어나왔다 바로 이 순간 제갈명의 반가운 음성이 온산에 메아리 쳤다 어머니 그는 벌써 수중의 장검을 내던지고 청의 부인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을 본 소구리는 암종으로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 청의 부인은 홍채문 파도 아닌데 어째서 소문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청의 부인은 말씀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서히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제갈명은 두 눈에 가득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소리쳤다 어머님 소부리는 제갈명이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데도 청의 부인의 차가운 안색은 조금도 변화가 없고 게다가 또 오른손을 치켜드는 것을 보자 즉시 전음술로 외쳤다 소문주 조신 소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의 부인의 손바닥이 즉시 제갈명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다 청의 부인이 손을 쳐들 때는 매우 느렸지만 손을 쳐들려고 하던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청근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 제갈명은 외마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두 눈을 감더니 즉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청의 부인은 자기가 내려친 일장이 자기가 한소행이 아닌 듯 심지어 제갈명이 쓰러진 것도 모르는 듯 싸늘한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 귀신의 울음같은 갈피리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의 소리는 부드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한 마음을 갖게 했다 청의 부인은 그 피리 소리를 듣자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 가마의 휘장을 제치고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다시 내렸다 소부리는 이 광경을 보자 몹시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 부인의 행동은 마치 저 갈피리 소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암석 위에 있던 두 명의 대안은 즉시 빠른 동작으로 달려가 가마를 매더니 오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자 장로인이 소부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소리로 물었다 저 소문주도 그 부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소부리는 침중하게 얼굴을 붙인 채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꾸 했다 오늘 일은 아주 기이한 것 뿐이니 우리 잠시 후에 얘기 합시다 이때 갑자기 숙속에서 나구경이 뛰어나오더니 단숨에 제갈명의 몸 옆에 달려와 쓰러졌다 제소엽 제소엽 왜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나요 제갈명 제갈명 나구경은 미친 듯 울부짖으며 제갈명의 얼굴에다 자신의 얼굴을 비벼대었다 소부리는 나구경의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뛰어나가려다가 나구경이 제갈명의 얼굴을 감싸안고 슬피우는 것을 보자 일시간의 몸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제갈명을 껴안고 슬피우는 나구경의 등 뒤에 하나의 남이인이 소리도 없이 나타났다 남색 장상을 입고 있는 이 사나이는 나이가 약 25세 안밖으로 보였고 협소한 얼굴에 선광이 번쩍이는 두 눈 그리고 붉은 입술이 약간 영준하게 생겼다 이 남이인은 나구경에 등 뒤에 서서 매우 가소롭다는 듯 냉소를 치고 있었다 소부리는 그 사나이를 보자 다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무공이 벌써 3승의 경제에 까지 도달한 것 같으니 대체 누구일까 나구경은 한참 동안 제갈명의 몸을 끌어안고 떠나려고 하다가 돌련 뒤에 서 있는 남이인을 발견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안색이 하얗게 변하며 제갈명의 남이인은 냉랭하게 웃었다 조금 아까 나구경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제가 그를 묻어드리겠어요 그러자 남이인은 크게 냉소를 날렸다 흥 셋째 사매는 정말 정의 만쏘이다 이 제가 놈은 당신과 어떤 사이오 나구경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급히 변명했다 소매는 아까 그가 자기 모친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기 때문에 무덤이나 만들어주려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남이인은 다시 냉소를 치더니 두 눈을 무섭게 부릅뒀다 흥 셋째 사매 나를 속이려 하느냐 나구경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돌눈에 감출 수 없는 당황의 빛이 사려 있다는 것을 남이인은 놓치지 않고 보았다 아니 소매가 무엇을 속였나요 남이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만약 사매가 이 제가 놈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아까 이놈을 끌어안고 그리 슬피 울었느냐 더구나 내가 등 뒤에 와있는 것까지도 모르고 말이다 순간 나구경은 하얗게 질려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소소매는 다만 그의 신세가 기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예요 그럼 사매가 아까 감화 앞으로 달려온 것도 그의 신세가 기구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나구경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렸다 아니에요 저도 금방 왔어요 나미인은 점점 무서운 얼굴이 되어 얼음장 같이 싸늘한 눈매를 굴렸다 흥내가 보지 못했을 줄 아느냐 아까 내가 이 재가놈 보고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내 말을 들었더냐 나구경은 이 말을 듣자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시치미를 떼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 겠어요 나미인은 싸늘하게 눈을 흘렸다 셋째 삼에 너는 외인과 내통 하는 것이 본문의 어느 금괴를 범했는지 알고 있느냐 나구경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다시 한 발자국 물러서더니 울음 섞인 어조로 더듬대었다 저저는 위배한 적이 나구경은 이 말을 듣자 절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미친 듯 소리쳤다 그는 벌써 자기 어머니의 손에 목숨을 잃었는데 대사형 께선 무엇 때문에 그의 시체 까지 가만두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나미인은 흰 이빨을 드러내며 사악하게 웃었다 뭐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썩 나서며 칼을 뽑았다 이 순간 나구경은 안색이 마치 납덩이처럼 변하더니 제갈명의 앞을 막으며 애원했다 대사형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나 나미인은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 만큼 냉막하게 웃었다 너는 그래도 그의 앞을 막을 테냐 나구경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마주 쥐었다 대사형 사람이 죽으면 그 원한도 있는 법인이 그의 시체만 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순간 나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의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내 조건을 들어주겠느냐 나구경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무슨 조건인가요 나미인은 나구경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음흉하게 웃었다 흐흐흐 너도 잘 알 것이다 본문은 남재자가 배반을 하면 두 눈을 뽑고 혓바닥을 자른 다음에 배므로 그의 심장을 뜯게 한다 그러나 여재자가 배반을 할 경우에는 그녀의 무공을 제거하고 본문의 무사들에게 보내어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의 조건에 승낙을 한다면 내 오늘 일에 대해선 눈감아 주겠다 나구경은 그 소리를 듣자 수중의 장검을 빼들더니 앙칼치게 외쳤다 듣기 싫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미인은 순간 움찔하며 두 눈을 찢었다 넌 나와 싸울 작정이냐 나구경은 장검으로 가슴을 막으며 땅에 쓰러져 있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모친의 손에 목숨을 잃고 저 또한 당신을 도와주지 못해 죽은 시체 까지도 거둘 수 없으니 저도 당신을 따라 죽겠습니다 나구경은 절절히 정해 사무침 말을 내뱉으며 장검으로 자기의 목을 그어 갔다 나미인은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광소를 터뜨리며 자기의 나미인은 쓰러진 나구경의 앞으로 다가가며 은산하게 웃었다 이년 내년이 이 듀유를 얻여 본문의 무사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하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제 지가님이 좋은 먹이는 남에게 주지 않는 법나 대사형이 먼저 맛보는 것도 응당한 일이니라 대사형이 침을 흘리며 서서히 허리를 굽혀 나구경의 옷을 벗기려던 찰나 하나에 가벼운 바람을 실은 어떤 물체가 나미인의 뒤통수를 향해 격사되었다 나미인의 일신의 무공은 과연 높았다 그는 비록 지금 음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경각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나미인이 고개를 숙여 그 물체를 바꿔보니 그것은 하나의 작은 돌이었다 나미인은 화가 치밀어 급히 뒤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어느 누가 감이 본 공자를 농락하느냐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아까와 같은 물체가 그의 측면에서 날아왔다 나미인은 그것을 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가볍게 날아오는 돌을 튕겨내었다 이한수는 정말로 고명했다 돌이 날아가는 속도는 올 때보다 더욱 빠르게 숲속으로 되돌아갔다 아 하는 숲속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림과 동시 그의 몸도 숲속을 향해 날았다 여기는 무성한 밀림이었다 그가 번개같이 숲속을 훑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미인은 자기보다 더욱 빠른 사람이 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비성의 일격 나미인은 무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기 또한 극히 깊었다 그는 숲속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자 즉시 어떤 육감을 떠올리며 급히 되돌아왔다 나미인의 신법은 정말 바람처럼 빨랐다 하지만 그가 밀림을 빠져나와 되돌아 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무공이 높은 나미인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눈 깜빡할 순간에 그곳에 쓰러져 있던 제갈명과 나구경 두 사람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미인은 싸늘한 눈동자를 굴리며 왼쪽에 밀림을 향해 크게 소리 쳤다 지금 순식간에 두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친구는 분명 고인 같은데 어찌 숨어서 몸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오 히히히 공자나 을이 별 과분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며 갑자기 하나의 가느다란 음성이 나미인의 뒤에서 들려왔다 나미인은 다시 깜짝 놀랐다 그는 분명 상대가 왼쪽에 밀림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나미인은 자기가 지금 절정 고수를 만났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차가운 음성으로 외쳤다 친구는 몸을 나타내어 왜 봉공자를 만나지 않소 가느다란 음성이 다시 대꾸했다 이 늙은이는 여기에 앉아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거늘 공자나 을이 께서 저를 보지 못했는데 어찌 이 늙은이를 탓하는 거요 말소리는 바로 나무위에서 들려왔다 나미인이 그 소리를 쫓아 올려다보니 한 그루의 고묵나무 위에 하나의 쥐눈을 가진 노인이 가느다란 고묵나무 가지에 마치 말을 타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중에는 가느다란 철사를 쥐고는 말을 모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나미인은 이 광경을 보자 비교적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뒤야 왜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소구리는 그에게 가벼운 일별 던지며 여전히 어깨를 들썩였다 아니 내가 내려가서 무엇을 하게 그러자 나미인은 눈썹을 곤두세우며 배뜸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나의 셋째 사매와 제갈명을 어떻게 했소 소부리는 들은채 만채 했다 이 늙은이는 여기에 쭉 앉아 있었는데 공자나으리는 이 늙은이가 그들을 운반하는 것을 보기나 했소 나미인은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호통을 쳤다 하하하 이 늙은이야 쓸데없는 그를 슬쩍 쳐다보며 대꾸했다 공자나으리는 아마도 동사도에서 오신 것 같은데 나미인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소리쳤다 그렇다 나미인은 입에서 이 세 마디를 배춤과 거의 동시에 수중의 장검으로 한 줄기의 선광을 그리며 소부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소부리는 다만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주넘하게 꾸짖었다 아니 공자나으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고잘것없는 철사가 하나의 무서운 철봉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검을 부딪히는 순간 하마터면 자신의 장검을 손에서 날릴 뻔하였다 나미인은 크게 놀라 즉시 허공에서 신형을 한바퀴 돌려 일장 밖으로 날아갔다 나미인은 땅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다시 일격을 가했다 이 늙은이 받아라 또다시 나미인의 몸이 허공을 나르자 소부리가 앉아있던 말로 무서운 검법이군 그의 음성은 여전히 공중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나미인이 눈을 지켜뜨고 자세히 살펴보자 소부리는 벌써 다른 나뭇가지에서 여전히 본래의 자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미인은 그 모습을 보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대갈 일성을 지르며 치를 떨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어디 실력이 있으면 내려와 나와 정정 당당하게 겨루어보자 흥 그럴 필요까지 없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너의 실력 정도로는 이 늙은이의 제자와 붙으면 적격이다 여기까지 말하고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제자야 빨리 나오너라 그러자 즉시 숲을 해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가 숲속에서 날아왔다 나미인은 나이가 23가량의 이목이 수려한 젊은이를 보자 한눈에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남이인은 매우 멸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흥 아직 애송이로군 소부리는 여전히 나무위에 앉아서 여의금사로 남이인을 가리키며 다시 외쳤다 제자야 자기의 사매까지도 건드리려고 한 놈에게 일체 사정 봐 주지 말아라 이때 당승무도 이 남이인이 동사도 문파에 대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이인이 동사도주 염지천의 적전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소부리의 추측으로는 당승무의 김영사부인 염지천은 아무래도 동사도주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당승무더러 남이인과 겨루어 보라고 한 것이었다 당승무는 땅에 내려서자 즉시 소부리에게 공손히 읍을 했다 제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차앙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는 벌써 단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남이인도 소부리를 올려다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희 사제 두 사람은 왜 한꺼번에 덤비지 않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당승무의 앞으로 다가섰다 너 조심해라 그와 동시에 남이인의 장검이 숙사이로 비쳐 들어온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공중에 선광을 그렸다 이 장검이 나올 때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검끝이 당승무의 목점까지 다가오는 소리는 바람을 가르는 듯 했다 바로 이 검은 초음속 이었다 당승무는 상대방의 검이 목점 가까이 다가오자 즉시 당검으로 맞받았다 순간 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검에서 일시에 찬란한 불꽃이 피었다 남이인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교활하게 눈을 빛냈다 큰 좋은 검법 이로구나 이어 당승무는 다시 남이인의 일초를 받았다 창 하는 두 번째 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초를 교환하고 나서야 실력이 막상막하라는 것을 알았다 남이인은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는 구대 문파까지 그의 한 눈에도 차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상대방이 자기와 막상막하를 이루는 것을 보자 벌컥 화를 내고는 바람을 가르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연속으로 절악을 시전했다 그러자 당승무도 오른손에 검으로 상대방의 장세를 받아 즉시 왼손으로 삼장을 했으나 그 누구도 승세를 잡지 못했다 남이인이 시전하는 검세는 극히 기이하고 동날했다 그리고 검술상의 공력 또한 당승무보다 깊고 오묘했다 그렇지만 당승무는 검을 연마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응용해 낼 수 없었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검과 장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남이인의 깊은 검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남이인은 싸울수록 분통이 치밀어 올랐으며 그럴수록 더욱 살기가 뻗쳤다 이어 수중의 장검으로 거센 파도처럼 쉬지 않고 당승무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이 연속적인 맹공은 과연 위력이 대단했다 챙 챙 챙 하는 검이 세번 연달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의 당검은 어느새 옆으로 튕겨나갔다 얍 죽어라 하는 남이인의 외침 소리와 함께 최후의 일격이 당승무의 가슴을 향해 찔러갔다 이때 안타까운 점은 당승무가 적을 대전한 경험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검세가 상대방의 의에 봉쇄를 당하고 또한 상대방의 장검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찔러오는 것을 보자 즉시 일장을 휘둘러 쳐나갔다 하지만 당승무의 지금 일장은 당황한 순간에 아무렇게나 쳐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 무의식 중의 일장은 염지천이 전날 가르쳐준 장법의 그것과 똑같았다 또 당승무가 방통을 따라 1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 이 수장 공부였다 그래서 이 일격은 당승무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중의 흑살장력을 시성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 일장은 비단 염지천의 현미한 장법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방통의 흑살장력 까지도 곁들인 것이었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의인의 장검 가운데가 갑자기 부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남의인은 매우 크게 놀라 몸을 빙글 돌리더니 그 순간을 이용하여 일격을 날렸다 이때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소부리는 깜짝 놀라 절로 부르짖었다 현음질 바로 지금 두 쌍방 의 간격은 7 8첩 가량 이었다 당승무는 자기가 아무렇게나 격출한 일장이 상대방의 장검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당승무가 이 의외의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대방의 몸이 빙글돌더니 일진의 예리한 지풍이 날아온 것이었다 당승무는 급히 피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당승무가 급히 다시 단검으로 비스듬히 공격해 들어갔다 하나 그 순간 그는 오른쪽 어깨가 역사에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당승무의 몸이 뒤로 벌렉 나가 떨어졌다 이때 숙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란과 아국은 즉시 안색이 변해서 달려나왔다 아란은 급히 당승무를 부축하며 부르짖었다 당소역 왜 그러세요 그러나 아국은 달려나오자마자 장검으로 남의인을 겨누며 악을 썼다 이놈 너도 한번 죽어보아라 이때 소구리가 아국이 남의인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급히 내려와 아국의 앞을 가로 막았다 아국 안된다 이것은 모두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지금 남의인은 부러진 장검을 들고 있었다 그는 비록 일격으로 당승무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그러나 그 역시 왼쪽 어깨에 당승무에 일 검을 맞아 선열이 벌써 그의 옷자락을 물들이고 있었다 남의인은 창백한 얼굴로 소구리를 응시했다 뒤야 이름을 대시오 소부리는 이 위급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키득 되고 있었다 히히히 너는 물론 자일문 이겠지 그러나 이 늙은이는 바로 자살문 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없어지거라 순간 남의인은 냉소를 날리더니 마치 나르는 화살처럼 계곡 밖을 향해 급히 사라졌다 아국이 매우 분한 듯 발을 구르며 항의 했다 아니 손오 선배님 참 노재의 상세는 어떠한가 아라는 벌써 당승무를 편안하게 잔디 위에 앉혔다 이때 당승무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몸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운공 조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국은 매우 불만인 듯이 소부리를 향해 대들었다 모두가 손오 선배님 때문이에요 도대체 남의 건법 노수를 보려고 당소역 까지 부상을 입힐 필요가 없지 않아요 주가 바로 전날 동사도주 의 염지천 이다 그러나 당노재에게 검장 13식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염지천 이었다 그런데 두 명의 염지천 이 만약 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늙은이가 노재에게 그와 겨루게 했다 그러니 어찌 이 시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아국은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그럼 수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배웠다고 할 수가 없이 그리고 남이인이 최후에 쓴 일격으로 약간의 단서가 잡혔다 여기까지 설명한 소부리는 문득 생각난 듯 사방을 살펴보며 물었다 그런데 그 나가라는 낭자는 어디에 있지 아국이 대답했다 그녀는 벌써 갔어요 아니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아국은 약간 새침해 하며 대답 했다 당소역 께서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는데도 그녀는 다만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없이 떠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장로인이 제갈명을 안고 숲속에서 걸어나왔다 이분 소문주께서는 아마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소부리가 제갈명의 앞으로 걸어가며 물었다 소문주의 지금 상황은 어떻소 장로인은 제갈명을 잔디밭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벌써 온몸이 싸늘하게 굳었고 가슴에만 약간의 체온이 있을 뿐입니다 소부리는 얼굴을 침중하게 굳히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당승무가 웅공하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이때 당승무의 얼굴이 점점 흑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아니 노제 왜 그러느냐 아국은 당승무의 옆에 바짝 앉아 고개를 저었다 당소혁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소부리는 아국을 향해 명령했다 그의 안색을 아 소부리는 급히 당승무의 앞으로 걸어가서 그의 안색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당승무의 호흡에는 별로 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당승무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게 무슨 극독을 맞은 것 같았다 이상하다 이것은 분명 독이 발작한 것이다 그런데 현은지는 비록 음공에 속하지만 독공은 아닌데 이때 갑자기 아란이 불쑥 말을 꺼냈다 아 손오 선배님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이냐 아라는 눈방울을 굴리며 말했다 아까 제가 당소엽을 부축할 때 당소엽이 품속에서 하나의 자병을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한 알의 흑색 약을 끄집어내었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드리겠다고 말했더니 당소엽은 고개를 흔들며 독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약을 자기 손으로 입에 넣더니 먹었어요 손오 선배님 그가 먹은 것이 독약은 아닐까요 아 곡은 그럼 넌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느냐 어째서 지금 해야 얘기를 하느냐 아란도 안색이 질리더니 더듬대며 말했다 저저는 원래 당소엽이 부상을 치료하는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손오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곡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손오 선배님 당소엽이 독약을 먹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소부리는 당승무의 얼굴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고 그도 내심 당황 했다 이때 장로인이 이들 곁으로 걸어오며 두 손녀를 꾸짖었다 쓸데없는 방정을 떨지 말아 당로 제가 왜 독약을 먹겠느냐 아곡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럼 아까 먹은 것이 독약이 아니에요 더구나 아란에게 독성이 있다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곡의 말이 끝나기도 됐어요 당소협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러자 아곡은 얼굴을 붉히며 나즈막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원래 당소협은 독약을 먹은 것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한 장의 명구를 건네 주었다 당소협 이 명구를 쓰세요 구구한 원단 당승무는 명구를 받아들자 익숙하게 다시 썼다 그러나 소부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대로 당승무를 응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 당승무의 얼굴은 그러자 소부리가 갑자기 웃으며 물었다 하하하 노재 자네가 먹은 것은 도대체 무슨 약인가 당승무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선사가 저를 위해서 만든 연공한 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부리는 웃음을 멈추고는 심각하게 물었다 그것은 독약 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 무공을 수련할 때 선사께서 그 약을 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은 아주 독하다고도 했지요 이것은 또한 공력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덜어 한달에 한 알씩만 먹으면 3년이면 완전히 독공을 연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아무리 무공이 곶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살년 안에 부상을 입게 되면 한 알을 먹고 즉시 웅공주식을 하라고 소구리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표정 이었다 정말 여태껏 뜻도 보지도 못한 사실이구나 도대체 독약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다니 당승문은 자신있게 웃으며 다시 설명을 했다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선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 안에 어떤 기이한 능력이 잠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의 무공으로는 이 잠재에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몇 종류 의 독약은 이 잠재 능력을 자주 발휘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독약은 비단 무공을 증가시켜 줄 뿐 아니라 사람의 수명까지도 연장시킬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부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찬탄을 표했다 일리 있는 말이구나 참 존사 께서 만들어주신 환약이 그런 힘이 있다면 당장 재소문 조에게 하나를 먹여 독공을 연마하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한 낭자도 만지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장로인은 땅에 쓰러져 있는 재갈명 을 쳐다보며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소부리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제 소문주는 오면서 길목에다 암호를 남겼으니 홍채문의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오 그러나 우린 비록 소문주를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장로인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나을이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더니 제갈명에 몸을 일으켜 안았다 자 그럼 우리는 가봅시다 소구리는 앞서 걸으며 매우 안타깝다는 듯 길게 탄식을 했다 휴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로군 그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힘없이 계곡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무는 소구리의 뒤를 따르며 그 역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손호떼 제소문주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소구리는 엉뚱하게 딴 말을 짓거렸다 아참 아깝게도 남의 일 때문에 난항자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구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약간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당승무도 더 이상 소구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물었다 그런데 손호떼 아까 제가 남의인과 싸울 때 그의 건법에서 약간의 단서를 잡았습니까 소구리는 당승무의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노재 안심해라 너의 김형사부는 절대로 동사도주는 아니다 두 사람은 이렇듯 몇 마디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계곡 밖으로 빠져나갔다 앞장서서 계곡을 빠져나오던 소구리는 갑자기 곡 밖에 있는 두 명의 청의 대안을 발견했다 그러자 일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아직도 남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태연히 걸어나가야 했다 이때 두 명의 청의 대안은 장로인이 제갈명을 안고 나오는 것을 보자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런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쭉 훑어보더니 그들은 소구리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짐작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구리에게 읍을 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마도 홍채문의 친구 같습니다 그러나 소구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물었다 두 분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 왼쪽에 서있던 청의인이 말했다 저희는 부인의 명령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린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소구리는 순간 부인이라는 이 한마디에 아까 가마 속에 청의 부인 이 생각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내 부인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희를 기다리는지 다시 왼쪽에 청의인이 말했다 부인께서 저희에게 여기서 여러분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내 부인이란 누구신지 왼쪽 청의인이 다만 가볍게 웃어보이며 대답을 회피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말에 소구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부인께서는 어디에 계신지 이때 왼쪽에 청의인이 한발짝 물러나며 대답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소구리는 이미 강호의 능구렁이었다 그는 상대가 병기를 차지하는 것이 자기네 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약간 거만하게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두 분은 어느 파의 친구요 이때 오른쪽에 청의인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친구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부인을 만난 후에 물어보아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구리는 기분이 상한 듯 가볍게 코방귀를 뀌었다 흠 그럼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왼쪽에 청의인이 다시 대꾸했다 저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가시겠다면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말을 끝내자마자 두 청에 대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걸어갔다 소부리는 할 수 없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없이 따라가야겠군 이때 저만큼 걸어가던 오른쪽에 청의인이 고개를 돌리며 마치 어떤 다짐을 하듯 약간 날카롭게 소리쳤다 우리는 이미 말을 전했으니 오시던 말던 그것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의 걸음이 빨라졌다 소부리는 결심한 듯 짧게 한마디 내뱉았다 자 그럼 가자 소부리가 앞장서 달려가자 당승부와 장로인 아랑과 아국도 각기 신법을 전개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길을 가면 갈수록 황폐한게 아까 올 때의 길은 아닌 것 같았다 징기를 끌어올려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십여리를 달렸다 그러나 앞에 가는 청의인들은 그래도 멈추려는 기색이 없이 계속 달리는 것이었다 소부리는 그것을 보자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징기를 끌어올리더니 단숨에 두 명의 청아인의 머리 위를 지나서 수장 앞으로 떨어졌다 소부리는 팔짱을 순간 두 명의 청의인은 꿈속에서도 소부리에게 그런 절묘한 경공이 있을 줄 몰랐다 그들은 즉시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더니 왼쪽 청의인이 비교적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저 명령만 받고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부리는 상대가 온순해지자 짐직 거만하게 물었다 너희들 부인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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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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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